XSFM입니다. I, D, W, K XSFM은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부산광역시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부산광역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산광역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시간입니다. 더불어 UMC입니다. 쉴 날이 없습니다. 자유농축산인입니다. 네, 자유농축산인 정자입니다. 바르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덕질인입니다. 평화롭지가 않지만 그렇습니다. 한국국민 무소속 에디터입니다. 네, 조사를 하다가 그런 캐치프레지를 봤어요. 뭐요? 무소속이 희소식.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북에 있는 후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가면 늦었죠. 우리 당이 맺혀서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장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5대 1 15개의 구호와 기장군의 단체장 선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 지역에 바른미래당 9명, 평화당 2명, 정의당, 한국국민당 1명의 후보를 냈고 무소속만 11명입니다. 남구가 5대 1로 가장 번잡합니다. 후보의 성비가 8.33대 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수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지역구 42명, 비례 5명을 뽑습니다. 지역구는 2.9대 1, 비례대표는 3.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한국당 전 지역, 바른미래당 14, 정의당, 한국국민당 1, 민중당 8곳의 후보를 냈고 무소속 13명. 비례는 민주당, 한국당 5,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2, 평화당, 애국당, 녹색당 1명씩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67개 선거구의 157명의 의원을 뽑는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2.1대 1, 민주당 100명, 한국당 121명, 바른미래당 35명, 평화당 4명, 정의당 3명, 민중당 11명, 애국당 5명, 노동당 2명, 녹색당, 우리미래, 한국국민당 1명씩, 무소속 39명의 후보가 출마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도합 26석, 민주당 19, 한국당 21, 바른미래당 6, 애국당과 한국국민당 1명씩 나옵니다. 교육당 후보는 4명이고요. 해운대 기장이 지역구가 분리되고 생긴 해운대구 을 지역구 최초의 국회의원, 이노구롤 국회의원, 배덕강 전 의원이 LCD 스캔들로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환장할 중형을 때려맞고 사직하여 재보선이 열립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중당, 애국당 무소속 6대 1이군요. 재보선 이야기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6월 8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 땅, 네거티브 선거처럼 핥히고 물어뜯어도 괜찮은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정책 대결처럼 건전한 머릿결, 빗그림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터럴, 잠시 후에 부산광역시 후보들의 데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잠시 후가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후보들을 여당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현재의 유명 정치인들 가운데 게이머들의 마지막 착집의 대상 더불어민주당 오글 돈 그렇게 불러요. 69세 남자, 중구부평동생 경남중고 서울대철학과 해군중의전역 행시 14회 중앙공무원 유닛 전해양대총장, 동명대총장, 부산대 석좌교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참여정부의 해수부장관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부산선대위원장 취미는 성악, 포지션은 테너 04년 부산시장 재보선, 06년 부산시장 14년 부산시장 야권 단일화 무소속 후보까지 10년간 전패 당적이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민주당의 기수로 구분되는 심지어 지난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구에 더민주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제의받았으나 부산시장 말고는 관심이 없었는지 이기면 멋없어서 싫다고 생각한 건지 고사하고 건너뛴 김영춘, 최인호, 김정길 등과 함께 21세기 민주당 부산 상륙 작전의 선두 이번엔 나가면 이길까봐 싫었는지 김영춘 해수부장관이 출마하면 양보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장관이 움직이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재밌게 보는 선거 중에 하나죠 부산시장 한이 풀리는가 대다수가 6월 민주항쟁의 주인공이거나 노무현, 문재인에게 일찍이 영향받은 인사들인 부산의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후보군과 달리 부산시장 권한대행이었던 공산연까지 중앙정치권과 깊은 연이 있던 것 같지 않으며 6회 지선까지도 확고한 당파성이 있던 인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산연에 제주도 개최로 기울고 있던 에이펙 정상회의를 부산에 달라고 부탁하러 노무현 대통령을 독대했던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러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가겠다 하고 베팅을 해서 에이펙 정상회담은 받아내고 자신은 속절없이 낙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비화가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10년간 오거돈 후보가 양당 사이에서 저울질했다 아니다 승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후보의 정파성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낙선 후 노 대통령이 중앙으로 불러들여 해수부 장관을 하던 2005년 국정감사에서 모 한나라당 의원이 장관이 답변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부분은 지리시간에서 빼달라는 인신공격이라는 바람에 묘하게도 말더듬증을 통해 전국 언론에서 처음으로 유명해집니다 이 말더듬증에 대해 이번 선거 홍보물에서는 말은 더듬지만 양심은 더듬지 않는다 결연한 슬로건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토지 매수 등의 보상이 어려우며 일부 주민은 이주가 불가능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해공항의 확장을 반대합니다 흔히 보지 못했거나 디테일이 있는 공약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쯤 오면 규모가 너무 커서 조금 깁니다 20년까지 기가급 와이파이 프리 부산 민간기업이 여기 참여하면 키오스크 광고와 데이터 판매 등을 도와서 보전해주겠답니다 이 공약은 모든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들이 받았습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체험관 설립 원천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제 의무화 이런 노동문제는 의뢰지자체 소관입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정부가 주는 돈 6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60만원을 더 얹어주겠다 공공시설에 가족이 함께 오면 이용비 할인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의 면을 늘린 뒤에 이것을 임산부 및 자녀동반 주차시설로 개편 노인공동체를 지원하는 대한가족지원센터 체외수정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이거 되게 부담되거든요 이게 되게 빨리 나왔네요 이게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부산영상진흥원 설립 북한의 예술영화를 초청한다는 조항 말고는 부산국제영화제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선박 연료에 들어가는 황함유량 기준치를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규제 입항선박의 경제속도를 관리하는 감속 운항 프로그램 개발 정도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자유한국당의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서병수 66세 남자 현 붕양이 아니요 부산광역시장이죠 죄송합니다 영도초 경남고등학교 이게 중요합니다 평준화 이전에 경남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역에 가면 평준화 이전에 뺑뺑이 이전이냐 아니면 우리는 시험 봐서 들어갔다 이거죠 제 모교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맞췄고요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맞췄습니다 북일대죠 북일대 공군 만기 장남은 육군 만기 제12대 해운대 구청장으로 시작을 해서 16, 17, 18, 19대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현 부산시장까지 그리고 국회의원 때 예결위원장이나 재정위 등 노른자위위원회를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지냈으니까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자한당 입장에서 보면 브레인이죠 육전 전승이니까요 네 그리고 동생도 경찰대학 학장까지 지냈습니다 현재 사하구청장은 매재이고요 잘나가는 집안이라고 썼는데 제가 오타 나가는 집안이라고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선거 나가는 집안이죠 네 잘나가는 집안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또 그래서일까요 엘시티 게이트라고 부산의 가장 최악의 게이트죠 동생 소유의 빌딩 스폰지 빌딩 이름이 왜 스폰지인지 정말 이것도 이상한데요 거기 스폰지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더니 스폰지 밥처럼 생긴 거 아니야 엘시티 게이트에 가장 네모 바지 입고 있고 크게 걸린 게 이영복 씨잖아요 맞습니다 이영복 씨가 사정을 봐줬다 해서 스폰지 빌딩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연루 의혹도 있고요 맞습니다 엘시티의 대표를 지낸 정기룡 씨가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제특보였습니다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엘시티가 있는 건설 해운대구 그리고 기장군 각 국회의원단 사실 때문에 각종 개발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냐 최순실도 들어오지 않았냐 해서 국정감사까지 올라간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전히 연세민이 왜 스폰지밥 검색해 그냥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화면에 스폰지밥 남았어 아무튼 스폰지를 비싸게 팔았어요 스폰지가 바다에 해면 생물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니 물론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3M 스폰지는 그 스폰지밥이 아니에요 하세요 어쨌든 엘시티 게이트와 부산의 지역의 갈등 문제를 떼어낼 수가 없어서 좀 읊어드렸고요 제임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자기는 친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증 아니죠 애정입니다 애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부산국제영화제 외압 때문에 지금도 충돌 중요하시니까 이제는 잘하겠다고 합니다 공약을 좀 살펴보면요 2030년까지 글로벌 도시 경쟁력 30위권 이내 도시 인천 따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부는 그래야죠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낡은 슬로건인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가 4만불이 될락말락하고 있는데 부산이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의 리콘유가 되겠다 5만불 만들겠다고 합니다 결혼준비 지원금 공약이 있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남녀가 결혼하면 500만 원을 빌려주고 3년 이상 거주하면 그 채권을 소멸시켜준다고 하니까 부산 가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결혼만 하면 500만 받고 튈까봐 그럼 3년 있다 튀면 되죠 그렇죠 3년이라도 있으라는 얘기죠 근데 500 받고 튀기 위해서 3년 살기 힘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같으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500을 줬는데 지금은 미리 주고 그렇죠 그렇게 바뀐 거죠 채권 소멸해주겠다 근데 500만 원을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냉장고 하나와 에어컨도 안 되는데 처음에 집에 집기 드릴 때 이케아도 다 못 쓸어요 그 돈이면 그렇죠 복비도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상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하는 대도시면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보수적으로 변화한 건지 아니면 이번 지선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복지공약이 너무 세고 많네요 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제가 그리고 또 센 것도 있어요 대도시잖아요 농촌에서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 낳으면 3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셋째는 귀요미 노래 같아 둘 다 낳았는데 너무 옛날에 낳아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최근에 낳은 척 해보세요 그렇게 치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적으랍니다 야 응애해봐 이러면서 전화하셔가지고 기초노력연금이 있잖아요 전화하고도 못 박았어요 농촌사님이라는 말은 나는 충분히 늑지도 아이들은 충분히 어리지도 않다 되게 애매합니다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 게 부산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1, 2호선에 급행열자를 투입을 해서 좀 빨리 휙휙 지나가는 투입을 하고 중앙버스 전용 차량 BRT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1, 2호선은 부산보수철도 1, 2호선은 배차가 적은 게 문제지 급행이 없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출퇴근길의 시민들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램 설치 등을 내걸었고요 트램이요? 유라시아 관문 도시를 향한 부산의 열망을 서부산 KTX 건설로 완성하겠다는 그것도 적이네요 유라시아 횡담철도의 시작은 부산이다 그런데 그러면 서부산 KTX는 부산역을 돌아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경부선을 이용한다면 KTX가 부산을 싸고 돌게 돼요 혹시 한일 해저터널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는 아직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지자체가 유라시아 시대를 열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엔 국내 경쟁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 할 사람들 다 와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 한일 해저터널 안 하나를 만지작거렸을 때 시장이 이분이셨거든요 가덕도 신공한 유치 당시 경남권의 모든 시군수부터 해서 되게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게 실패하게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공언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수준이 되니까 김해공항 확장안도 결국에는 신공항 유치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니? 이러면서 자평을 하면서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나보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서병수 후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가 씩 웃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성권, 49세 남자 부산대 철학과 와세다 대 국제관계학 석사 현재는 동의대학교 경영학부 겸임 부교수입니다 짱구 아빠랑 동기네요 내가 진짜 피곤하구나 아무거나 웃고 있어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정파가 21세기 진보 학생의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21세기의 진보적인 학생들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와세다 대에서 석사를 다닐 때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고노 담화를 통해 좋은 이미지인 고노 료헤이 의원의 아들이자 현재 일본 외무대신인 고노타로 중의원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고노타로 중의원은 대표적인 친한파 혹은 지한파죠 한국인 인턴 비서를 늘 준대요 아 그래요? 한국어를 알아야 되고 그건 아마 그쪽의 외권자들을 위한 배려였겠죠 피해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오, 멋있네요 석사를 따고 돌아온 2004년 17대 총선의 한나라당 소속으로 부산진을 국회의원 당선 하지만 18대에서 이종혁 전 의원에게 공천 밀리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갔았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는 고배 총영사로 재직하면서 고노타로 중의원과 제외했고요 아, 경력 인정받았군요 네, 2016년 19대 이현승 의원에게 또 밀려서 또 공천 탈락 이후 일 좀 하다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입당했습니다 바른정당유 바른미르당이죠 네, 메인 캐치프레이즈가 희사시부리 아, 희사시부산이면 멋있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부산을 확 디비에게 씁니다 디비? 디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 유질랜드 아던 총리 등의 젊은 리더와 67세 서병수, 71세 오거돈 후보를 대비시키며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정말 마크롱이랑 그 점에서 닮았네요 나이 빼곤 내세우는 게 없는 대형 토건의 부정적입니다 다행이네요 복지 공약이 더 많아요 출산 장려금, 노인에게 주는 행복 누리 지원금 등등이요 친이계 출신이라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스타일이네요 특히 대중교통 환승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하고요 이건 뭐 많이 나옵니다 택시 환승 시에도 1,200원 할인을 공약했는데요 그 외에도 교통 관련 공약을 상당히 열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교통복지라는 차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경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결론이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김해공항 확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해 확장 만약에 경남도지사 김유근 후보가 동시 당선이 되면 의견 충돌이 있겠죠 김유근 후보는 밀양신공항을 지지하니까요 최악일 때 두 군데 나오는 수가 있어요 사천공항 같은 놀라운 걸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김유근 후보는 사천공항 승격시키고 밀양신공항을 짓고 이성권 후보는 김해공항을 확장시키고 그럼 이제 사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밀양으로 가는 그런 게 뭐야 이륙하자마자 착륙하겠네요 10분 만에 오고 좋구만 그렇게는 운행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갔다 와야 될 거예요 운행거리가 필요해요 정의당 후보도 씩 웃고 있습니다 박주미 59세 여성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출마한 당직자용 꾸준 출마자입니다 2002년 3회 지선에 부산시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 그러나 이후 쭉 낙선합니다 민노당에서는 그 모습을 한번 보더니 어? 당선을 해? 어려운데 내보내야지? 사회지선 민주노동당 낙선 18대 총선 진보신당 부산진을 낙선 지산 6회 지선이 정의당 5시의원 낙선 쭉 낙선했습니다 아 02년에는 비례대표였군요 그 이후에는 지역구 받자마자 그때부터 주루룩이죠 주로 이제 험지로 가고 있어요 블로그가 있는데요 유세현장 포스팅은 많은데 정작 공약을 정리한 포스팅이 없어서 퍼즐을 맞춰봐야 했습니다 맞췄죠 축하합니다 경남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는요 신기해요 이걸 오거드 후보가 질문했던 건데 사람 중심의 정책 철학의 대전환 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회피했습니다 일단 가덕신공항 기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탈핵과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정의당이니까 예상할 수 있고 지난 대선에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서 처음 등장한 청년 사회 상속제라는 것이 이번 정의당 공약이기도 하기에 박주민 후보의 공약에도 등장해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이런 겁니다 액수가 정해있지 않아요 오늘 500만 원인데 행정부가 상속 증여세 세입 예산을 그 해에 성인이 되는 청년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 정의당의 청년 사회 상속제랑 다르네요 내용이 원래 상속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25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는 거죠 자기가 받고 싶을 때 단 천만 원 이상 상속 증여를 받았으면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대중교통의 공공교통화를 내걸었고요 환경이산을 3배로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등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있군요 무소속 이종혁 61세 남자 정당인 좌성초 중앙동 중앙중 중앙중 동성고 동아대 법대 해군 일병 소집 폐재 정가는 2건입니다 92년의 도로교통법 이완 벌금 100만 원 03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잠시만요 지금은 직업을 무직으로 무직으로 등록되는데요 그래요? 네네 왜 정당인에서 바뀌었지? 탈당했으니까 아 재산 신고액은 21억 9천만 원 서초구에 있는 건물 가격입니다 경력은 전 18대 국회의원입니다 부산 진을 지역구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하다가 자연국당 최고위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부산시장을 위해서 최고위원을 사퇴합니다 3월 2일 서병수 시장에게 불출마 선언을 부탁하더니 당당하네요 네 3월 19일 탈당합니다 그렇죠 서병수 시장이 들어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부산시민의 기성정당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투표로 써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소속이 희소식 네 네 이게 문장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크다는 것을 투표로 써 심판해달라 얼마나 뒤에 오는 관용구는 얼마나 큰지 네 얼마나 작은지 입니다 한국어를 배우시는 얼마나 달라 얼마나 달라 나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나 병반할 것 같아 미 썸머니 멋있잖아 얼마나 달라 얼마나 보여달라 혼자 폼이 되서졌어 그렇게까지 웃기진 않은 것 같은데 야 얼마나 보여달라가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웃기다 오거돈 서병수 후보를 얼마나 저격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렇다니까 응용해봐요 백종놀이도 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가덕신공안 재추진과 가덕신공안 재추진 입장입니다 몇 가지 노인 공약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네 부산시장 후보들을 만나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동네는 방위구부터 시작하네요 여기도 중구부터까지요 유권자도 가장 적고 인구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중구입니다 사람 수호와 후보 캠프의 준비 수준은 표준분 포상으로 비례하는 관계로 구멍이 좀 숭숭난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3선 연임으로 물러나서 디펜딩 챔피언이 없습니다 지난 지선에는 11곳만 후보를 냈던 민주당이지만 제가 아는 한 지선사상 처음으로 부산 전지역의 구청장과 군수 후보를 냈습니다 중구와 서구의 후보가 생겼군요 더불어민주당 윤종서 44세 남자 20대 초반 남포동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중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대도시 속 농어촌형 후보입니다 중동 서구 영도구를 합해서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이 또한 대도시 속 도농형 아젠다인 원도심 통합 정책의 떡밥이 종종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윤종서 원도심 통합 반대대책위원장의 아시아 뉴스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창진이나 여수에서는 통합하면 통합하면 지원 받는다고 약속하더니 못 받은 게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통합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구청장이 초선이라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자체가 구청장 끝나는 시점 자체가 최적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논지가 있었을 텐데 구청장 임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기다려 보았더니 6개월 뒤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 공천을 주면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까 중구 시내에서는 유세와 정책 소통 활발하게 하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전혀 충분치 못했거든요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최진봉 63세 남자 경남 사천 출신입니다 최진봉 후보요 본인과 아들 육군 만기 제대고요 44억 재산에 약간의 체납인데 완납한 걸로 보이고요 중구 의원 재직 시 깡통 야시장이 아니죠 깡통 시장을 야시장으로 추진하는 조례가 자신의 성과였다고 강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야시장도 원래는 폐장시간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조례로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구 전체를 보물섬으로 만들겠다고 하는군요 남해군으로 끌고 가겠다 아니죠 그게 보물찾기 있잖아요 소풍 다닐 때 그런 것처럼 해서 근대 역사가 보수동 책방 골목 용두산 공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지 재개발 약속이 있습니다 용두산 공원은 지금 그대로도 될 것 같은데 섬으로 만들겠다면 지각변동을 일으켜서 떨어뜨리겠다는 걸까요? 그러자면 중구는 가장 어려운 편일 거예요 우산에서 난이도가 아주 높을 겁니다 북항 재개발, 롯데타운 개발이 핵심 공약이고요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 확대 추진 용두산 기승전 용두입니다 용두산 공용 주차장 국제공모 국제공모? 디자인을 국제적으로 공모하던 뜻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그렇게까지는 건물도 아니고 주차장도 주차장에 3개가 있으니까요 기가 막힌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고서 깜짝 놀래고 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구리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참 심심하구나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사고도 안 치고 정과가 없어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7월에 사기 미수로 벌금 100 이거는 이제 비슷한 건의 별건으로 저거 봤다가 재판 봤다가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총 정과 3건입니다 사기 미수라는 죄도 있군요 사기 했다가 누가 안 속으면 사기 미수인가요? 그런데 제가 날 속이려고 했어 그 정황이 확실하면 3, 4회 지선 구청장 재선거 18대 총선에 출마했는데 무소속 무소속 대통령 민주신당 자유선진당 순으로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 독특하네요 당 셀렉션이 최악이네요 부산인데 18대 총선 이후 10년 만에 바른미래당으로 본선에 돌아온 꾸준 출마자입니다 유면상 PD가 한 말이죠 저희 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선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대로 맛보고 있습니다 공약을 33대 공약이라고 해서 냈어요 그런데 33개를 다 찾기가 힘듭니다 보물공약 곳곳에 숨겨 같이 할래요? 최진봉하고 어쨌든 다 합쳐서 찾아봤는데 그 노력을 후회했습니다 별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잘한 것을 제외하면 세 가지가 남아요 그리고 후보 자신도 이를 메인 공약으로 홍보합니다 물론 그 밑에는 쭉 있는 공약들을 다 세보면 33개가 안 되거나 어떤 버전에서는 넘습니다 그거 되게 싫은 게 찾다 보면 공약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심지어 오경석 후보는 공약을 자기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33대 공약했는데 33개가 넘거나 다른 버전은 33개가 안 돼 그거 되게 어지럽고 화가 나잖아 원래 민족 대표 33인도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래서 몇 명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는요 1. 이끼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나 대교염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했다고 많이 나오죠 이 공약을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도 내걸었는데 오경석 후보도 냈습니다 여기도 용두산이네요 두 번째 용두산 공영주치장 부지에 구립수영장과 컬링장과 건립해 중구청 신청사를 포함하는 스포츠다운로 만들겠다 그럼 차는 어디다 내요? 다른 뭐가 있겠죠 주차장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컬링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게 이번 지선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 위성권 내는 거 그리고 3. 중구도시관리공단을 따로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심을 재생하겠다 이거죠 공단들 좋아해요 즉 토건 계열입니다 반면 토건 후보임에도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 합니다 실험한다고요?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실험 이번 보수정당 구청장 후보들의 독특한 점입니다 복지와 토건을 한 번에 현재 기본소득 부산 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무소속 금, 봉, 달 58세 아 이름 멋있다 남자 직업은 자갈치시장 부산 어패료 처리조합 본부장입니다 경주 개림초 신라중 경주고등학교 졸업 육군병장 정가는 2010년에 일반교통방에 벌금 300만원 재산신고액은 2억 6천입니다 경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근무 그리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자갈치시장 그거요 민주당적이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스라이 보여요 독특한 이름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검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과의사 봉다리? 이런 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네 게다가 그 제가 본 거의 모든 후보들 가운데 가장 재산에서 현금의 비율이 높아요 이제 그 보통은 하우스를 운영할 때 이런 구성이 근데 그런 분은 아니고 네 자갈치시장에서 나온 후보입니다 아마 그 저기 뭐야 상업을 하다 보면 현금의 비율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바보다 아니고 예금 깨고 그 다음에 뭐 보험 들든지 아니면 청약 들든지 뭘 하는데 그 건물로 돌리든지 그냥 그냥 봉다리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습니다 은행은 못 믿어? 금봉다리 후보였습니다 장판 밑에 깔아요? 그럼 그렇겠죠 도배도 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진영 55세 남자 동아고 부대법대 은행원 출신 주택은행에서 오래 일하다가 14년 세정연 구의회 의원으로 데뷔 한 경기만의 체급을 올렸고 공천됐습니다 구의회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시의원은 고려조차 안 했다 시단위는 감시기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출신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약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또한 캠프 간 견해가 엇갈릴 토건 공약은 자갈치 공영주차장과 공동어시장 이전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되게 심각한가 보네요 그러게요 이게 뭐 놀러가면 KTX 타고 가니까 자갈치의 주차 상태는 몰랐는데 근데 거기다 수영장을 만들면 어떡해요? 그리고 컬링장도 겸해요 한국당 출신들은 주로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정진영 후보는 그 반대입니다 여기 지금 있는 어시장을 중심으로 꾸며진 인프라가 어차피 다 망가졌다 주변 초등학교가 폐교할 지경인데 여기에 돈 들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무동 시장부터 송도를 가로지르는 남항해안선을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것이 대안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이후로 실제로 송도는 관광객에 비해서 땅이 아주 좁은 상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초장동과 남부민동의 빈집이 너무 많은 이유는 신의 접근성보다도 집 자체가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들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공동화장실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공동화장실 쓰는 집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보통 그런 집은 뮤지션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공동화장실은 곱등이 번식장이죠 화장실이란 거는 누구의 책임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공동화장실은 책임이 없거든 보통 밥 먹고 나서 지금 상상하기도 싫다 저희들은 부산시장과 중구청장 사이에 밥을 먹었습니다 저층 중소형의 공공주택단지로 조그마조그마하게 고쳐다 쓰다 보면 부산진이나 2호선 라인의 집값을 피해서 여기 오는 젊은이들도 생겨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그마조그마하게 고쳐다 쓰면 남는 게 없잖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층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8년간 서울시가 많이 해왔던 도시 리모델링 사업이죠 빌라들을 새로 고쳐 쓰는 그리고 이제 영 안 들어오는 집들이 영 비어있던 집들이 있으면 거기를 시가 사서 다시 집으로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공한수 58세 남자 남부민초 사하중 부산상고 졸업 동아대 정책위와 학사 석사 제6대 7대 부산광역시 의원이었고요 자신 포함한 아들 3형제 모두 6군 만기입니다 재산은 한 44억 정도네요 네 블로그는 있어요 4억 4천 아닌가요? 4억 4천인가요? 네 4억 4천 죄송합니다 4억 4천 숫자 약해가지고 4억 4천도 많은 거 아니에요? 맞죠 다른 후보들이 너무 적은데 그러면 여기 지금 농축사님 말고 국문학과만 셋이 앉아있어요 재산이 없다는 뜻이에요 블로그는 사진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럼 모델들이 보통 블로그가 그래요 지역 방송에 인터뷰를 겨우 찾아내서 워딩 몇 개만 그냥 툭툭 던질게요 서구 토박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시의원으로 8년간 서구발전 서구분을 위해 봉사 제가마냥 천마산의 제가마냥 부산의 야경을 천마산 복합천만대 모노레일 이제 그만하세요 명실산부 아시아 최대 야간 야간 관광도시 1번지 제발 그만 야 진짜 문장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뻔해서 그냥 포인트만 이거 정말 이기법 괜찮네요 후보어 후보어 고문이네요 그래서 이런 후보어의 진술을 과시하다니 하나 재밌는 거는 서병수 부산시장 지금 후보이기도 하죠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을 해서 공안수 후보에게 이번에 구창장 출마하신다죠? 라고 말하면서 선거법 한 방에 다 보내버렸어요 현지 시장이어서 그런 말하면 안 되거든요 선거법은 어려워요 끝이죠? 네 끝입니다 그런 후보의 말들을 뇌까리는 후보를 보셨습니다 한국국민당의 후보가 나와있습니다 한국국민당 김만근 57세 남자 농업회사법인 한국도시농업대표이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졸업 목회학 석사입니다 이렇게 소수정당은 신학대학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일병 소집해제 정가 10건 지금 보고 있어요 유구하네요 10범이용 네 91년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신학대 94년도 공무상 표시무요 이게 경북에서도 공무상 표시무요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건 부도수표가 아니라 왜 교회 안에서 쓰는 그 동그란 종 있죠 달란트요 달란트를 어디 밖에서 쓴 것은 아닌가 공무상 표시무요는 차압 같은 거 들어오면 어제 누가 팟빵에 댓글도 하셨던데 혼인신고나 혹은 이런 거를 허위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공무상 표시무요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차압딱지 뗐구만 네네 그거죠 그 효용을 해야 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나 문서의 도화를 개피하는 죄 이라고 합니다 차압딱지를 뗀 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포부가 아니에요? 동네에 장롱 버릴 때 그 스티커 그거 수집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수집가 스티커 나 아니 왜 철덕들은 그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그 안내판 같은 거 훔쳐가는 거 근데 그건 절도일 텐데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 많이 훔치잖아요 벼룩시장 같은 거 훔쳐서 다음 범죄 95년 민사소송법 위반 벌금 200만 원 뭔가 민사소송이 걸렸어요 법을 위반했지 그리고 법을 위반했어요 96년 4기 징역 8월 2003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00만 원 04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00만 원 목사가 이런 게 종종 있어요 왜냐면 교회 내부에 사찰 사찰하시는 분 교회 내부 관리하시는 분한테 보통 돈을 안 주는 게 관행이라서 누구든지 걸면 걸려요 그러네요 뭐 그건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목회학 석사는 2017년에 받았으니까 하긴 학사를 받아도 그전에 신학과 졸업을 아 그럼 목사가 안 되는구나 그전에 만약에 이분이 김만근 후보가 목회를 했다면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오히려 본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대상이 되었어요 대상이 되죠 근데 벌금은 왜네 바보같이 당했다고?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학력이고 실제는 농업회사법인 한국도시농업의 대표이사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의 삶인 거죠 다음 범죄 06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없으면 섭하죠 네 09년 근로기준법을 또 위반합니다 네 벌금 100만원 12년 위반하다가 사기를 칩니다 징역 1년 집유 3년 15년 근로기준법 또 위반 벌금 100만원 이거 계속 위반해도 100만원밖에 안 받아요? 지하에 계신 전퇴민사가 저 아직 근로기준법을 안 해봤네요 91년부터 2015년까지 무조건 3년에 한 번씩은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근데 보통 1심으로 안 끝나고 재심은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장 입고 법원 드나들기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얼마 동안? 24년 동안 법원을 내 집처럼 법조인이에요 재산신고액은 6천만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국국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한국국민당의 당직자이고 출마 그렇죠 신역자 네 현재는 한국국민당 최고위원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구청장 둘짜들은 시위원 셋짜들은 구의원 후보자로 3부자가 나란히 출마해서 화제입니다 뭐 당선은 됐나요? 아니 당선은 안 됐어요 지금 선거운동 중이죠 셋이 나란히 아니구나 지난번에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네 뉴스통신의 김홍준 기자가 유독 좋아합니다 선거운동 밀착취제는 처음 봐요 캐치프레이즈는 천근만근 김만근이지만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네 정가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서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소속 유승우 53세 남자 동아대학교 금흥연구소 특별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단 주 웰콤 빌트코리아 대표가 맞는 직업일 것 같습니다 설립된 지 18년 됐고 사원수는 5명 매출액은 10억 무역업 재빙기 냉동기기 등을 수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걸 찾다 보니까 취미가 승마 말육성이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말육성? 네 말육성 경주마조련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취미로 못하는데 자격증도 있어야 될 건데 네 이것까지 알아내다가 서구에서 초중구를 나왔다는 것만 알아냈습니다 사실 이걸 알아내려고 알아본 거였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병역원 육군병장 정가는 3건 94년 도로교통법 위반 2000년 음주운전 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료 2년 받았습니다 재산신고액은 4학4천이고요 전 바른미래당 서구동구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언젠가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현 공인통역사라고도 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여기 서구에 공천을 안 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른미래당의 미스테리예요 전국에 걸쳐서 벌어지는 2014년에도 서구청장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낙선한 바 있고요 공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후보는 다음 나올 후보의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욱 60세 남자 동구초량 동생 재선의 한나라당 시의원 지난 지선에는 새누리당 동구청장 예비후보였으나 현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박삼석 후보에게 패하면서 출마하지 못했고 작년 대선 때 살다살다 처음으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부산민주당의 다크스피노프인 부산민주당 밴드웨건 후보 비슷한 밴드웨건 후보들 일부가 쓰는 방식이죠 새누리당 시절의 게시물들이 블로그에서 2년여 어치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컨설턴트 가는 거죠 본인이 찾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제일 이상한 건 블로그 글 지우는 건 쉬운데 왜 언론사 기록들도 없어지냐고요 한국당 출신이면서 동구 부활의 골든타임 운운하질 않나 별스러운 공약도 안 보여서요 논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로망스라는 것은 자명한 실패가 나를 기다리는 와중에 데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힘을 얻은 동키호트의 전유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총선까지 말씀드렸던 부산민주당의 로망 같은 것은 점차 옅어지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곳 말고도 부산 경남 다수의 지역구에는 어제의 새누리당 동지가 오늘의 민주당 적으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 토박이에다가 초량동 지역구 시의원 8년씩이나 한 인물이 지역에 맞게 잘 디자인된 공약이 눈에 안 띄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바꿔야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쓰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즉 괄호 열고 내가 당적을 뉴스원가의 인터뷰에서 90년 3당 야압으로 민자당이 출범한 이래 28년간 이어진 지역정치의 피해는 실로 심각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유부였다 항만, 철도, 공항 등 트라이포트를 갖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이렇게 망치기도 쉽지 않은데 지역정치인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제가 그만 떠드는 게 후보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삼석, 68세, 경남 창년 출생 동포초, 검정고시,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행정학 석사 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입니다 1991년 동구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공직선거 경력이 무려 7회 1980년대 삼보여객 대표였어요 그래서 주로 교통관련 위원회를 많이 맡았고요 전과는 도시개입법 위반이 1997년에 벌금 200이 있습니다 이때가 구의회 의원일 때인데 아마 회사일인 것 같고 6승 1패입니다 대단합니다 블로그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접속을 했지만 2010년 블로그였고요 박 후보가 가장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 지시 후 그야말로 털렸습니다 그렇죠 영사관이 동구에 있나봐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이 해명 인터뷰 때문에 더 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로 금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도 연관 검색어에 동구청장 그럼 바로 소녀상 혜택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삼성 소녀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검색 연관 검색어입니다 파트너가 되었어요 부정에 지난 1월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열심히 살다 보면 내일 문이 열리고 구민만 쳐다보고 지역발전에 매진하고 하면서 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아저씨네요 출마 선언은 오늘 할 일이다 오늘만 산다 이런 거죠 현안이 많은 동구예요 북한 개발부터 미 55면 보통 55사다 이렇게 있나요? 미 55사 보급창이 동구에 있대요 그래서 이 이전 문제를 얘기를 하고 부산역 지하화 문제 등 구 수준의 이슈를 넘어서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3, 4년 후면은 인구 10만 명이 훌쩍 넘는 희망적인 동구가 되지 않겠다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 뭐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끝입니다 아 예예예 저희들 광고 듣고 와서요 늙은 동네를 다녀왔고요 영도도 썩점인 건 아닙니다만 영도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만원이면 됩니다 독일의 3인 녹색 연립 정권이 탈핵을 결의한 지 20년 독일의 전력 중 3분의 1은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벨기에 그 중심에는 녹색당이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과 1억 7천만 원의 공보비용 거대 정당에겐 쉽지만 우리에겐 높은 벽 당신의 만 원이 더해진다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트그린.kr에서 만 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정치 공동체 녹색당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에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58세 남자 제주 추자도생 서귀포고 고졸 직후에 영도로 왔습니다 평생 섬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군요 본인 병장 만기 장남 현재 육군 상병 신고에 따르면 차가 없습니다 구의회 3선 공직선거 3승 3패 12년부터 민주당입니다 지난번에 낙선했던 그 자리의 재도전입니다 고물상도 해봤고 영도 한아름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해봤고 신선동의 정의웅변학원 원장도 오래 했습니다 14, 16년에는 이런 부산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공무원 경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생활인들이 많습니다 돈은 돈대로 벌고 선거되면 자기 동네에 낙선하러 나오는 케이스들이죠 피난민 시절의 아픔이 명분인 영도다리 축제의 컨텐츠가 정체성이 없다면서 비판합니다 피난시대 사진전 영화 상영 피난민 음식체험 등을 넣고 싶어합니다 동사마리지구의 주상복합 토건부터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해산물 단지를 선호합니다 현 구청장의 영도해양문화관광 프로젝트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영도 연안개발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3전 3승이네요 아니요 3승 3패예요 3승 3패 9위원 3선이네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자 이거 16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들었습니다 김철훈 후보도 블로그에 돈키호테에 나오는 식구를 퍼와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민주당의 노래였죠 그렇죠 앞으로는 아닐지라도 과대망상증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45% 낙선의 노래라고 하죠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황보승이 여성 41세고요 심지어 젊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자칭 영도의 딸 저는 아버지 딸 이게 뭐야 이게 선거에 보면 땅이 낳은 자식들이 많죠 미생물 출신들이에요 광합성이가 지금 선거라고 아니 왜 그래요 아버지의 성함이 황보영도일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아는 부산 사는 친구 중에 아버지 이름이 서부산 씨인 사람이 있어요 오빠 제가 부산의 딸이에요 어쨌든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산 강역시 시의회 의원의 6대 7대 2004년부터 선거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9살부터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그냥 직업정치인인이시네요 정치신인 아닙니다 영도에서 태어나서 영도에서 5대째 살고 있다며 자기를 또 나왔습니다 영도의 토박이 그리고 전국 최연서로 영도구 의원에 당선이 된 데에 3선을 지냈으니까 나름대로 저력이 있죠 부산 강역시 의원 2선의 경력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영도 인공해수욕장과 해양 레저도시를 건립한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일시장 1특화 사업 특허는 아니에요 특화 사업 그러면 이거 보니까 여기는 물떡 특화 여기는 오뎅 특화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는 물떡 못 사먹고 저기서는 오뎅 못 사먹는 겁니까 납장만두 특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일시장 1특화 사업 상권 활성화를 내세웠고요 지혜의 샘 작은 도서관 활성화 공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간 오전 5승입니다 황보승이 짬에 비해서 대단합니다 황보승이 후보 재산을 보는데 본인에게 보험 19개 배우자에게 보험 8개가 있네요 지역정치인인 거죠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노리는 사람 아니요 아니요 많이 들으셔서 무섭다고 하는 건데요 무섭음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제일 무서운 건 되게 많이 들었는데 배우자한테만 쭉 들어놓은 거다 안 무섭게 하기 위해 본인에게 19개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성민 56세 남자 영도 출생 영도 초 신선중 희해광고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과대 학생회장 출신 배우자가 김수미 혐의계 팬인지 재산의 김수미 작품 컬렉션이 있습니다 황동성 경증 폐결핵으로 병중 선식 의혹을 받아 면제 아들은 대학 제약으로 인해 입역 연기 중 한나라당 소속으로 삼선시 의원을 하면서 부산시 의원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역임했습니다 이제는 구청장 나와야 될 때네요 체급을 올려 총선이나 구청장을 나갈 생각도 하긴 했으나 오래전에 삼선은 좀 몇 년 됐어요 아 저 얘기 왜 하나 했네 이 사람 바른미래당이죠 번번이 새누리당 경선을 통과하지 못해 본선 맛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면 바른미래당이 산복도로 4차선 순환도로 개설 그래서 왜 바른미래당 로고 보면 처음에 이응이 안 보이잖아요 바른미래당 자한당 자한당이 안 되면 이것이 바른미래다 계속할게요 산복도로 4차선 순환도로를 만들고 동삼동시장 주변 상업지역을 용도 변경하는 등의 공약이 있긴 한데요 제대로 정리 놓지 않아서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고요 오프라인 유세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후보들이 은근히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유권자가 많이 없다는 뜻일까요? 근데 없다 없다 해도 부산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몇 명인데 사는 이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긴 그러면 안 되죠 부산진으로 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50세 여자 동구생 남성여고 신라대 구부산여대죠 부산여대 총학생 회장 민주당 부산시장의 구청장 군수 후보들은 8대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비가 맞습니다 시민단체 유닛 현재까지도 여성의 전화 이사입니다 열린우리당 민주당 세정연 재선 구의회 의원 지난번에는 본인 표현에 따르면 안타깝게 시의회 낙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연을 강조합니다 08년에 사할린 동포 문제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연이 생겨서 아름다운 가게 서면점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전 서울시 정책특보 부산에서 왔다갔다 했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공약은요 국책사업이라서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온라인 마켓 청년 창업단 이런걸 구해서도 도와줄 수 있나봐요 도와주면 좋죠 및 창업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소개해드립니다 너무 자세한게 별로 없었었어요 여기도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던데요 부산공통체라디오 051FM의 팟캐스트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를 보시죠 김영욱 왜 단순이야 우리는 다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도시에서 단순추천 나오면 싸움 나고 난리 납니다 시의의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천에서는 안 그러냐 모든 단순추천은 싸움을 유발합니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와 경실련 사실은 반대 이념적으로는 반대 지형이기도 하고 그렇게 원활한 관계는 아닐 텐데 그리고 여성단체 등에서 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더라고요 김영욱 후보는 간접후변 피해 방지 조례를 최초로 발의했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담배 피우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의원 3선의 경험 실력 있는 구청장이라는 다소 평이한 슬로건을 내걸고 전포동 카페 골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꾸리고 지역상권 살리기와 표류 중인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을 내걸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한당 구청장 후보들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출신들이 많은데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지난 몇 년간 가장 그래도 좋은 후보들이 나왔었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부산진 을 국회의원의 18대 통합민주당으로 20대 국민의당으로 두 번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호남민주평화당 유형과 비슷한데 마지막이 바른미래당이라는 차이가 있죠 부산에 와서 처음으로 아무런 공약정보가 없는 후보를 만났습니다 부산이 이거 지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번에 기사시부리 그래서 간신히 그래서 2년 전 국민의당 시절 총선 공약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공약은 서면 개발 서부산 개발 북항제 개발 등의 개발 일변도 이분 예언가인데요 됐어요 당선이 안 됐으면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다 됐다 공약은 지켰다 신탁을 주고 갔네요 오라클이에요 이런 공약은 사실 국회의원보다는 단체장이 어울리는 공약이죠 선고 공부 받으신 부산진구 청취자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개발 일변도인지 비교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평화당 후보가 등장합니다 민주평화당 정혜정 거꾸로 해도 정혜정 네 57 40년 동안 놀림 받았어요 이름으로 거꾸로 해도 정은정이라고 57세 남자 동아대 법학과 졸업 수강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000년 음주운전 벌금 200으로 03년 건축법 위반 벌금 200 04년 배임으로 벌금 100 06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 11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 범죄가 점점 공공성을 띠네요 그러네요 공짜가 많이 들어가요 나름 전투력과 지구력이 좋은 부산 민주당 중에 한 명으로 생활하다 무소속이 되어 4월까지 지내던 중 민주평화당 공천을 갯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통합민주당 민주당으로 나왔었는데 이전에는 지금은 민주평화당이 됐어요 18대 총선이 통합민주당 5회 지선에서 민주당으로 부산진구청장을 도전했지만 연이어 탈락 이후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이 빠져나갈 때 합류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도 공천 잡음으로 인해 탈당 탈당하면서 상처가 컸나 봐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누구나 큽니다 페이스북에 가보면요 옛날 글들을 보면 문재인 안철수의 소식에 악담을 하는 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는 스타일이 콤마와 점이 많은 댓글창과 트위터에 차고 넘치는 아재형 문장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글 솜씨를 어디서 갈고 닦았을까 생각하면 댓글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 댓글 문학의 패턴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글쓰기의 형태로 페북에 글쓰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댓글 나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은 저는 들어요 정혜정 후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주차단속 cctv의 90%를 방범용으로 전환한다 서면 복개천의 포장마차를 부활시켜 그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공약만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상권은 죽죠 포장마차가 살고 그렇죠 건물주들하고 그냥 한판 할 것 같은데요 공공성 넘치는 범죄의 기록이 있는 사진도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돈이 나왔어요 뭘 달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주겠다는 의미일까요? 속방해줘 판결을 내려줘 이 평화당 후보 보셨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끝났죠? 네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이종률 51세 남자 춘해병원 사무국장입니다 삼천포 중 삼천포 고등학교 졸업 국립경상대 사회학과 졸업 육군 중2 전역했습니다 재산신고액은 3억 3천 현재는 춘해병원 사무국장이고 부산진구 곰두리 봉사의 봉사단장입니다 곰두리가 아니고 곰두리에요? 네 곰두리 장애인 관련한 봉사단체 아니던가요? 블로그가 있는데 공약인가 싶으면 선거운동 사진 점심 메뉴 이런 것만 있습니다 삐져서 받았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앞으로는 좀 많이 게재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넵 알겠습니다 동래구청장 후보들 만나 보시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우룡 54세 남자 부산상고 동국대경영 경성대경영학 북영대 세무액의 대학원 반도모터스와 우진TS라는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경영인 유닛 본인 장남 차남 병장 만기 2014년 시의회 선거 세정연 낙선 16년 동래구 국회의원 선거 낙선 세 번째 도전 부산 민주당형 후보인데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이번 민주당 동래구청장 예선에는 무려 예비 후보가 5명이었습니다 그걸 뚫고 지난번 후보가 올라왔네요 부산진의 서은숙 후보와 마찬가지로 차가 스포티지입니다 여긴 아들 차입니다 슬로건은 이건 이 동네의 후보들이 많이 쓰는 슬로건입니다 동네다운 동네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식상할 텐데 처음 읽는 사람은 웃겨요 민주당의 모든 후보는 신고리원전 오류코기 백지화의 완전 찬성입니다 이걸 잠깐 언급해드리고요 과학공원을 짓겠다고 하고요 백년 먹거리 교육 1번지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김우룡 후보는 근데 태몽이 좀 유추되지 않아요? 비오는 날 용이 나타나가지고 수천에서 분명히 모친께서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용이 이렇게 비오는 날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기사시분이 작명을 해주신 분이 주역을 알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후보 바로 말할 거예요 우리는 빛을 내면서 비가 내린 전광우 비오는 날 용과 번개가 싸우네요 레인드래곤에 이어서 라이트 레인 58세 남자 현 동래 구청장입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 석사 일병 복무 만료인 걸 보니까 이걸 방위 해제를 잘하는 거겠죠? 박관영 국회의원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진보 국회의원 사무국장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복당파인데요 복당파? 네 2016년에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요 그리고 바른정당에 갔다가 다시 자유한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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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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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좋아서 자유한국당 품에 안겼습니다 아 한국당 복당파 지금은 환국당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지금 환난 상태가 머리가 지금 그간 동래구에 재선구청장이 없었대요 자기가 최초의 재선구청장 타이틀을 따려고 엄청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동래구청사 신축 온천장 개발 등 그거의 꿈에 비해서는 공약이 참 평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정상원 55세 남자 부산대 행석 부산예술대 외래교수입니다 육군하사 만기 전역 전 안철수 대선후보 정책특보 부산민주당의 전투력으로 꾸준 출마하다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태클을 탔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인연이 갈라지는 순간이 와요 부산 보면 자세히 보입니다 96년 총선 10년 지나서 06년 지선 08년 총선 07년 지선 14년 지선 16년 총선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에 모두 낙선 다 민주당계에요 소속 정당은 세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세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아이고 이번 도전까지 7번의 정당이 되면 다 다른 것은 한국현대사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네 민주당사죠 이것이 거주지는 딱 나오네요 낙선제 그 이방제 여사 마지막이 살편나 나쁜 사람 이렇게 일관되게 낙선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공청받은 과정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원래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은 천만호 예비후보입니다 네 공천을 거의 받을 것 같았는데 정상원 지역위원장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지친 천만호 예비후보가 후보직을 사퇴 이게 5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방송 시작할 때네요 네 그리고 5월 24일 후보 등록 첫째 날 정상원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한 것입니다 이쪽에 바빠서였는지 공약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들어온 거네요 지금 그럼 원래부터 노리고 있었는데 너다스전에 결정됐네요 네 일단은 이제 공천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강승관 72세 남자 방주 쇼핑 대표 네 찾아봤는데 모르겠고 앱이 있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정체를 알 수 있는 쇼핑인 것 같습니다 방주라서? 그건 인류가 뭘 먹으면 많이 와야 네 장계 임업고등학교 현재는 공업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거기를 졸업했고요 육군병장 재산신고액은 55억원 체납액은 799만원 전 하동경찰서에서 근무했고요 군수사령부 군무원이었습니다 799,000원 799,000원 전 하동경찰서에서 근무했고요 군수사령부 군무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한옥마을 조성의 의지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한옥마을이요? 네 아 동네 네 5월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약 26개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전라도는 24시간 공약만 연구하는 후보들이었네요 공약이 정말 없어요 초엘리트들이었어 네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공약 냄새만 나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 공약 비퀴죠 네 목초액 공약 목초액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만 있어요 불맛은 나는데 불이 안 보여요 왜? 훈제공약 공약 향수 보산광역시 남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AOMG 박재범 Yeah They got nothing on you 이거 할 줄 알았다 네 그리고 박재범 버전은 다른 게 있어요 베이비라고 안 하고 베이비라 그래요 성이 배신인 어떤 분을 찾아요 슬로건이 믿는다 재범아 그래서 이제 뒤에 AOMG 이렇게 써놓으면 고소당할 것입니다 51세 남자 영도생 대동고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질병으로 인한 전시 근로역 차남 입영 대상 포터2가 있고요 CT100으로 보이는 100cc 오토바이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음주 150 재범이지만 초범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재범위는 초범위입니다 또한 재범위는 초선의원입니다 세 번 중도 낙마 한 번 당선한 부산민주당 OOG 세정연 남구의회 의원이었던 지난 회기에 미군의 탄저균 실험인 주피트 프로젝트 도입 파문이 있었죠 주한미군과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감시하는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를 입안한 기록이 보입니다 문연고가 전면 리모델링 동천복원 후 6월 항쟁 기념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름은 독재타도 호원철폐공원 같은 거 하면 멋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공약이 있습니다 유엔 전시컨벤션센터 우리가 지금 유엔 알러지에 걸렸잖아요 세계평화엑스포 라는 한반도 미래연합의 스파이 같은 공약이 있습니다 구청장실을 5층에서 로비층으로 옮기겠답니다 이제 구청 직원들은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 공약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하고 동구청이 현재 화분을 놨습니다 그곳에 화분을 치우고 다시 노동자상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AOMG 친척인인가? 자유한국당 박재본 한자면 다르네요 한자 달라요 63세 남자고요 재산이 박재범 후보의 30배가 넘어요? 네 재산은 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주소 얘기하는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부산 남구 유엔노의 거주 유엔 이번 괜히 데이트 센트럴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유엔 여기는 한반도 미래연합의 강세지역이 되어야 맞습니다 한반도 미래연합은 여기 후보가 안 나왔어 후보가 본산을 차려야죠 2선 부산시의 의원이고요 전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장이니까 돈을 다루던 의원이죠 근데 본인이 부장권 이상합니다 자수성가 기업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산가 약 77억 근데 장남의 채남액이 15만 천원 본인과 아들 육군 만기이고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부산 맛집 포스팅이 딱 한 개가 있거든요 2월에 포항 무례를 먹고 올린 사진이 그거에 다예요 무례사랑 인정 아 그 하나예요? 네 그거 하나예요 지난번에 경남에서 왜 방광하고 신장 쪽만 하나 그걸 꼭 포가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만든 건가요? 아 그렇다면 그 같은 원리로 물회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포항물회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그 집을 폴더를 할만 좀 제거도 한 3개 이상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괜히 한번 눌러보게 되잖아요 UMC가 말했던 것처럼 남구에는 주피터 생화학 실험실이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일고 있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8부두에 설치된 거는 실험용이 아니라 측정용이라더라 인체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현 정부가 나서야 하지 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일단 일단 실험용인 측정용과 실험용을 구분했다는 건 생체 실험이라도 했다는 거냐라는 반문이 가능하고 그 무엇이어도 정부에 떠넘길 거면 말하지 말든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질문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나에 대한 정치 공세입니다 우리가 홍사라 속사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죠 퇴근 30분 전에 가면 프랑스 공무원들이 승실낸다고 금방 퇴근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또 나왔으니 또 물어보면 되겠지요 경성대와 부경대가 있는데 여기가 많이 상권이 죽었대요 상권 활성화 공약과 북항 개발 공약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항입니다 북항이 아니고 북항 깜짝이야 경대 부경대 공약까지 들으신다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를 만나실 차례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정기 53세 남자 정당인이고 동아대 사회복지학 학사 부산대 경제통상대학원 글로벌정책학 속사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아니죠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운영위원 역시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죠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탐나는 드립이예요 도저히 방앗간 같아요 지사실 갈 수가 없어요 신고 재산은 5억 1620만 9천원인데요 배우자와 두 아들이 갖고 있는 총 5천주의 비상장 주식이 눈에 띕니다 본인들 것이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굿베이비라는 회사의 주식인데요 아마도 중국 영유아용품 제조회사 굿베이비 인터내셔널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이 산아지안정팩 철폐하면서 급성장한 회사 중 하나였거든요 급성장한 글로벌 기업에다가 비상장 주식이니까 언제든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네 그렇죠 육군상병 소집 해제 전고가 두 건 있습니다 2004년 건축법 위반으로 100만원 2009년에 관세법 외국환거리법 위반으로 300만원 혹시 이때 가끔 나오는 환을 치는 후보죠 이때 주식을 살게 하니까 19대 20대 총선에 남구울 무소속과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모두 낙선 그래도 국민의당 입당한 보람이 있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특보를 지냈습니다 블로그는 있지만 공약은 숨어있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기본 공약장만 보이다가요 최근 김 씨물에 유정기가 단디하겠습니다 공약 1탄 24일에 올라왔어요 그걸 24일에요 근데 1탄만 있습니다 4탄하고 6탄만 있는 것보다 낫죠 1탄에는 관광공약이 있는데요 속편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6도 시사이드에 해상 케이블카를 만들고 관광정책 TF팀을 만들어 관광 쪽을 전담시키겠다고 합니다 5,6도의 군용을 이제까지 아무도 안 뚫었는데 근데 5,6도 시사이드는 주거지역에도 가까워서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파트 연결하는 거 아니야? 어떤 집은 케이블카 타고 대박 케이블 3권 베란다에서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2탄 이후를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또는 연락선이 더 관광지 않을 거 같다 진짜로 진심 케이블보단 너무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단디 하시겠다는지 않습니까? 네 현정길 55세 남자 부경대 경제학 박사 수료 현 부산 노동자협동조합 이사장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 차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수형은 유일한 정권가 있습니다 83년의 집법 징역 1년 6개월이죠 민주노총 참여연대 부산교육포럼에서 30여 년을 보냈고 최근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정책관리팀장으로 이번에 출마한 김석준 교육감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봤는데 정기리의 셀카 시리즈라는 사진 시리즈를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 자신의 셀카 사진에 해시태그를 넣는 건데요 따로 해시태그를 넣는 게 아니라 사진 이미지 안에다가 써놓는 거죠 진짜 해시태그는 아니고 해시태그 놀이죠 해시태그 이건 역대급 셀카 해시태그 콧구멍 보임 해시태그 이 셀카는 그나마 잘 나왔다 해시태그 현정길에게 셀카를 꼭 가르쳐주세요 해시태그 현장정치 길잡이 등등 그래요 블로그는 이렇게 써야죠 나름 그래도 좀 재미있는 시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해시태그에 공약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 간의 사람들이 친해지지 못하는 이유죠 어설프게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만큼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컨셉은 사진의 컨셉은 잘 잡았어요 셀카를 못 찍는다가 컨셉이에요 나 한 20분 전부터 심술 났다 왜 이러지 그러게요 환경 이슈 진짜 이상한 포커스 맞추는 것은 환경 이슈입니다 미세먼지 절감 포인트제 권역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도시공원 일몰제 조류의 재정 등이 있고요 탄소 배출권을 따라 한 것 같은 그런 케이스들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퇴근 이사를 방독면 쓰고 한 사진이 있습니다 왜? 그때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사진 찍었대요 정의당 공통공약인 청년사회상속죄가 여기로 있네요 청년사회상속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소속 김병원 71세 남자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명예교수 경북중 경북고 총학생회장 서울대하고 경북대에서 석사 박사 교수까지 합니다 육군 일병 소집 폐재 재산신고액은 32억 전 경성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 당선자입니다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왜 경력에 직선총장 당선자라고 쓰는 걸까요? 그럼 총장을 못했나요? 교수협의회에 직선제 총장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선거를 해놓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군요 당선 만됐군요 재단에서는 간선제 총장 선출 규정을 발표하고 한편 직선은 따로 진행이 됐던 거죠 뭔가 그때 피눈물을 흘렸던 모양이에요 이걸 굳이 적은 걸 보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정치민주연합중앙당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부산 남구청장선거에서 2위를 득표했습니다 2012년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19대 극혜연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무소속으로 낙선 2014년 6회 동시지방선거 남구청장선거에서 세정치민주연합 낙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도 정면 위배되는 공정한 경쟁을 막은 민주당은 그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을 탈당 요즘 부산 민주당에 이런 경선 후보가 참 많습니다 네 딱 저런 말을 해요 구청장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4년 동안 파손 말고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런 관행이 있나 봐요 그럼요 많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삼구가 유명하죠 서울은 없어진 지 꽤 됐잖아요 유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공약을 이행하면서 그걸 아예 공약으로 걸고 이행을 했던 건데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나라인데 옛날에도 안 그래도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보도블럭에 배정된 돈이 없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경성대 전철력과 오륙두 구간의 트램 도입 공약이 있습니다 바이모델 트램이라고 도로의 센서를 따라가는 전기차라네요 블로그에 시 같은 것이 적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문인들이 많아요 문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으니까요 한 문장이 인상 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새 나는 발길을 멈춘 채 귀를 고추 세우고 숲의 연주에 빨려든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고추가 고추가 아니고 고추거든요 이거는 감각기관을 성기에 비교한 것인가요? 네 좋은 시어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 활용입니다 대충 이렇게 포장하고 넘어가지요 귀가 맵겠네요 그렇죠 귀가 야채인 후보까지 만나보셨고 광고를 듣고 와서 북구청장 후보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하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그린 액세스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담당펜님이 탈진해 있는 가운데 부산시 북구 신은 툴을 좀 안 돼 고개를 들자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는 중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52세 여자 진해여고 부대 약대 장남 해군 병장 만기 약사 유닛입니다. 약사는 처음 나왔습니다. 지난 14년 지선에 부산광역시의회 비례 1번으로 당선된 당시 세정치민주연합 부산 유일의 생존자였습니다. 시의원이요. 52석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이 맞다면 야당 의원이 떨렁 1명이라 업을 쌓기가 불가능한 환경이긴 했을 텐데 통과시킨 조례 중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과 자활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 이른바 생리대 지원조례 이걸 지난번에 했어요.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 조례 아동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정도 소개해드리죠. 놀이터 주변에 심는 나무는 낮은 것으로 하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줄이거나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가스백안이나 배수관에 가시덮개를 설치하거나 작은 골목길에 큰길로 가는 빠른 안내선을 그려놓는 등의 정책 기조를 아우르는 말이 CPTED 세프테드 환경구축을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공약에 잘 보이는 얘기 하나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재관 71세 남자 챔피언 구포초중 진주교대 초등교사 및 교장 경력이 있습니다. 육군 만기고요. 전 민선 5기 붕약 붕약 부산광역씨 뭘 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발음이 안되네요. 부산광역씨 북구청장 3선 도전 중입니다. 이번에 되면 다음번에는 안나오시겠죠? 짧게 줄이면 붕약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나이도 좀 글쎄요 사실은 반려동물문화센터 부산여성 해피워크앤드라이프 밸런스센터 건립 즉 가로열구 서부여성회관이라고 치 내가 만든 이 단어를 봐줘 너무 과했다 싶었는지 해피워크 라이프 밸런스센터 저도 일단 이게 뭐지 있는 거예요? 일단 서부여성회관 행위 최초 운전면허증 취득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은 좀 특이했습니다. 본인 딱 떼는 줄 아네 북구청사 건립이 공약이고요 아무래도 그만두기 전에 새청사에서 한번 은퇴해보고 싶다는 10명이 느껴지는 시원하게 세금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 보네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를 만나보시죠 신호동 와 별명은 100% 신호등이었겠네요 57세 남자 보험업 부산 과기대 제약 중인 만학도입니다 현 삼성화재 신호등 대리점 대표 맞네 신호등 유치하다고 반성하고 있었는데 편집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자르겠네 그것은 운명 재산 신호 공고가 9천만 원 있는데요 자동차만 3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 보험이 몇 개인지 궁금하네요 아 예 후보 본인도 보험에 들어서 삼성화재 7건 그리고 보험 대출이 6건입니다 이건 그냥 대출기에서 저는 보험업을 오래 했다니까 보험 때문에 뭐 실수가 있어서 전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전과가 다 음주운전이네 아니요 아니요 다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전과가 4건이 있는데요 그냥 모두 운전 관련입니다 6회 지선에 무소속으로 북구청장 낙선 이번이 재도전입니다 네 공약은 실종 상태지만 티브로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워딩을 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맞짱을 떠서라도 국비를 따오도록 압박하겠습니다 폭력 행사 공약 이건 말 그대로 삥을 뜯어겠다는 거잖아요 맞짱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신호동 후보였습니다 예산이 곧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인들이긴 하지만 신호등 대리존에 계시는 후보를 보셨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55세 남자 양산생 김해 건설공고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저서로는 토목공학개론 사진측량 및 지형정보공학 등이 있습니다 보통제는 저서 안 밝히는데 이런 책 갖고는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교재라서 공학박사 남네요 교재죠 병역은 본인 생계곤란 소진변제 장남 육군병장 만기 0608년 해운대구청장 선거 열린우리당 후보로 낙선 14년 지선에는 세정연행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를 타진했지만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는요 열린우리당 민주당에 있다가 세정연은 우리당 아니라면서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여긴 별로다 하면서 해운대의 현재 스카이라인이 도시경관을 회수했다 교통정체와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이다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운대 여고 산중턱에 서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저쪽은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이쪽은 놀랄 만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선되면 일주일에 하루는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직원들 죽었죠 근데 민원인들도 귀찮아지게 생겼죠 잘 몰라요 뭐 해달라고 따라서 걸어 돌아다니지 말고 안내데스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또 걸어 돌아다니면 그냥 말 걸면 시비 붙을까봐 구청장 이렇게 미스코리아티 같은 거 번호표 뽑아서 이렇게 주는 거 그거 하면 좋은데 아 근데 그 민원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도와주면 진짜 짱 날 거예요 그냥 안내데스크나 그래요 번호표 뽑아주는 거 하면 좋겠네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만나보시죠 백선기 70세 남자 동네가 동네라 재산들이 많아요 재산도 많고 주소도 센텀 동놈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마리시티로 이런 거 그쪽에는 센텀 중학교가 있어요 거창중앙고 나왔고요 방통대 경영학과 학사 경성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학사 왜냐하면 우주 유치원 설립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학 관련한 학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주 유치까지 듣고 이 사람은 뭘 유치하지 저도 했더니 선거 방송 오래 해가지고 온 우주를 유치하겠다 이번에 또 우주항공 쪽이 좀 강했잖아요 유엔하고 한평 다녀와가지고 그래요 제4,5,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었고요 현 해군대 해군대 해군대요? 해군대학교 혀가 지금 시권층이 와서 현 해군대 구청장 해군대구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디펜딩 챔피언이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부산시당 후보들은 보면 주로 당선이에요 다 여러 번 나왔어도 그러네요 4전 4승 재산은 55억이 넘고요 본인 육군 만기 장남은 면제 차남은 이병 만기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내걸고 있어요 이건 뭐 양당 다 반려동물이랑 친해졌어요 특히 부산에서 많이 보여요? 그러네요 자동이 있나봐요 재개발 약속 자동 개발 그래서 해운대가 이제 컨벤션, 관광, 쇼핑이 결합된 문화소비 도시로 부산의 강남 아니냐 이런 부산의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나의 재선이 불가피하다 터미네이터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심판은 불가피하다 자 불가피 누구한테 불가피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마의 변이 너무나 공격적이었어 당선이 불가피하다는 후보를 또 살다 처음 봤습니다 필요하다도 아니고 보통은 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죠 불가피하다 이것은 운명이다 이 사람은 후보가 아니라 운명인가 봐요 유권자들은 운명을 거스르지 마라 백선기 운명 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정성철 51세 남자 역시 행운대 9위의 3선 의원이네요 9위의 의장도 지냈어요 육군병장 만기 2008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400만원 벌금 2006년 10년에 한나라당으로 14년에 새누리당으로 9위원 당선되었으니 3선 9위원입니다 제가 왜 두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왜요 분량이 없으니까요 아 왜 이런 거 부산장애인보치아연맹회장 근데 이것도 부산장애인보치아연맹회장처럼 해운대 이런 거 가지고 놀아 그냥 시간 속 해운대의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BRT라고 하죠 급행 간선버스 체제 간선로에다가 버스 전용차로를 놔서 하는 그건데요 힘든 건 동부산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량인데 버스를 더 놔서 길을 더 막히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간선로들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건데요 BRT라는 것은요 근데 이거는 여러 도시에서 지금 송도 정도가 아니면 많이 실패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이 화가 나는 건 부산을 갈 때 서울에서 톨게이트까지 동부산 톨게이트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4시간 반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운대를 뚫는데 4,50분이 걸려요 그렇죠 다 왔다 하고 졸고 있어요 이제 졸리네 이러면서 그런데 공약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BRT를 넣겠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BRT를 출퇴근 버스 전용차로제로 전환하겠다입니다 지금 BRT가 있나 확실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퇴근 버스 전용차로제 BRT는 단기 해결책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장산 제2터널 신축으로 해서 장단기 공약을 내놨네요 토건과 관광량도 있는데요 이건 좀 특이합니다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이해 안 특이하게 말아봐 죄송해요 안 특이할 것 같습니다 공론화 시작을 제2회 했습니다 열라 특이해 그냥 정성철 후보 제일 특이한 거는 열중시어 타고 사질리 그건 마치 존재하겠다 같은 공약이거든요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동백에서 미포 그리고 청사포에서 송정 열중시어 하는 후보 처음 봤어 동백에서 미포 나아가 청사포에서 송정까지 가는 케이블카 사업과 현 해운대 구청산을 이전하는 것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당장 하자는 거라서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정체를 줄이재더니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요? 만들어보지 않을래요? 네 토론 좀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출퇴근용 케이블카가 아닌 이상은 말이 안 돼요 해운대 교통정책에 대해 내놓는 건가요? 설마요 그리고 무슨 총산 외원기명 덕진인이 잘못 정리한 것이길 바라며 무소속 후보를 만나보시죠 차형규 55세 남자 비영리사회단체 대표라지만 2월에 부산시청 사무관을 명예퇴임했습니다 반송생, 반송초, 반송중, 부산전자공고, 부경대전기공학부 3년 자퇴, 육군 중사전역, 재산은 4억 4천, 경력은 철도청과 부산교통공단 부산경찰청 등입니다 개소식에서 필당선승이라는 시루떡도 자우르고 그러네요 아, 어? 필당 신승? 선승? 그러니까 이제 필승 당선이죠 아 네 네 그거 그렇게 쓰잖아요 난 또 신승을 하겠다라는 선승이라고 해갖고 해운대를 니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스페인? 네 아, 프랑스 니스요? 그렇죠, 프랑스의 니스 니스풍의 샐러드 소스가 유명한 그래요? 네 해운대를 니스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 밑에 파워링크로 여행사 광고가 뜹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구글은 모르는 게 없거든요 대표로 있는 비영리사회단체가 이건가요? 청록색 운동연합회 그런 건 아니열비니까요, 전 네, 맞아요 청록색 운동연합회예요 청록색 운동이 뭐예요? 녹색 운동보다 조금 더 세게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푸르게 you know? 아직도 되게 행복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 뭘 더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이 사람아 청록색 운동연합회 독학하시라고요 네 되게 행복해한다, 덕진이 청록색 운동연합회 때문에 맞네요 내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 생존을 보장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것과 쓸모있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해줬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모든 게 궁금해요 그런 자세가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기장군 다녀옵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더불어민주당 이현만 사진이 굉장히 음영이 강하네요 열중시어이자 라바 그죠 많은 후보 여러분 셔츠만 입고 찍지 마라고요 대구생 대구경신고 개명대 일문과 육군병장만기 도쿄 문교대 니가다대 현대사회문화연구 박사 수료 무슨 대학교요? 니가다대 아 난 니가다대라고 하는 줄 알았어 영산대 호텔관광과 부산의대 1억과의 교수 공부노동자 유닛입니다 국참단계 초선의 세정치연합 군의회 의원입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핵발전 보조금 실태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보시죠 돈이 있는 분들은 기장군에 안 살죠 지역에 도는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고이는 곳은 다른 곳이죠 돈이 머물지 않아요 한수원이 1년간 지역에 쓰는 돈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불투명해요 한수원의 지원을 받은 일부 이장들은 마이크 즉 선동가 역할을 합니다 원전 관련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군의원이 우리 유럽 한번 보내주세요 저번에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염치가 있지 이제까지 설명해드린 군의회 의원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르죠 5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시죠 1부 편집입니다 제목은 서울 상경기 오랜만에 서울이다 그것도 생전 처음 가보는 국회의사당이다 어젯밤 긴급 공지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국회의원회 간 대의회의실에서 열리는 열리는데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반드시 참석하라는 공갈에 속아서 얼마 전에도 부산시당 6.1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원 필승 결의 대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은 모임도 공갈에 속아서 참석했는데 또 속았다 흐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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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마음은 편치 못했다 이건 컨설턴트가 썬쓸 확률은 제로죠 아시겠죠 굉장히 솔직하네 유권자들과의 약속도 밀어가며 행사에 참석했는데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대에서 몇 번이나 올라가 손은 들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객석에서 박수만 열나치고 사람 이름만 연호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를 싫어하고 있죠 억수로 미안했다 같이 온 시의원 후보들에게도 기초의원 후보들에게도 무대 앞 객석에 앉아 자고 있었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원들을 너무 쉽게 이용하는 행태에 졸려서 후보들의 귀한 시간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행태에 눈물이 나서 그리고 그때 본인이 자고 있는 사진을 짤방으로 올렸다 간이 크죠 기장 정관 지역 언론인 정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결과물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 지방자치제의 단점 이라고 제도 전체를 지적합니다 약간 사회로 나온 공부노동자의 느낌이 좀 나네요 그죠 이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게다가 대구 사람 게다가 예전에 예비후보로 나왔을 때 프로필 사진은 야구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기 쪼대로 사는 결과물 만들기에 급급하지 않은 이현만 후보는 공약을 아직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과물이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자유한국당 정동만 52세 남자 신의 아들이에요 육군 입영 만기 사유가 재밌어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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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옛날에는 다 외아들은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병역 면제인지 기록이 없고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경영학 석사고요 제6대 기장군 의회 의원 7대 부산광역시 의원 도시철도 기장선과 정관선 조기착권 공약이 있고요 무엇보다 신고리 원전 문제죠 여기에 대한 입장은 이항지사 1위 된 거 지역의 실리라도 챙기자라는 입장입니다 추억이 돋습니다 명품 기장 명품 기장 그러게 6회 때 명품 땡땡 엄청 많았어요 명품 기장을 내세우고요 해양 레포츠 분야를 키우는 한편 기장군을 관광과 주거가 결합된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게 뭔 구상일까요 그러게요 안 그러면 어떡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기장을 미국의 비버리힐즈처럼 도시 비전을 갖춘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비버리힐즈에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데 바다가 있어요? 저희라고 알겠어요 없다고 확신했는데 사실은 있을 수도 있고 비버리힐즈 아이들과 비버리힐즈 컵을 보고 자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바다 안 나오더라 되게 비싼 동네에서 애들만 이렇게 서로 연해지라는 거 아닌가 바른미래당 권상섭 70세 남자 학력 미기재 현 기장군 의원 신고지산이 500만원 자동차 한 대뿐입니다 차에서 사는 세금 납부액이 1421만 6천원이나 되는데 이게 다 아들명이네요 전과가 두 건 있습니다 1976년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6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폭처법 지시법으로 지금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집회인데 이건 집회인데 96년에 이 정도의 집회가 있었나요? 경남 부산에서? 뭐 있었을 수 있죠 IMF 전후여서 정예고의 분위기가 올라오던데요 우루과이 라운드는 94년이고 과거 이력 혹은 직업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일단 95년에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낙선했는데 이때 적어낸 직업과 이력이 전 동진교통 대표이사 현 월내리 새마을 지도자 2002년에도 무소속 군의원 낙선했는데 이때 적어낸 게 자유총연맹 기장군 수석 부회장 나름 그랜드처럼 그건 뭐 그때는 이제 돈이 돌던 때니까 그것도 직업이 될 수 있었겠죠 2006년엔 열린우리당으로 군의원 낙선 이때는 성동 CNC 대표이사 그게 이제 17대 총선 때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지적했던 거였죠 열린우리당이 마음 급해가지고 너무 문을 열었다 08년 총선에 예비후보를 신청했다가 공천 떨어졌는데요 이때는 주식회사 네스아이 대표였습니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드디어 군의원에 당선됐는데요 이때는 현직이었고 전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부의원장을 써냈습니다 종행무진이네요 조립을 해야 했던 이 과거 이력처럼 공약 역시 조립을 해야 했습니다 해안도로 산책도로를 정비해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수출용 소형 원자로를 유치하겠다 빨리 유치하겠다 해수담소화 시설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심한데다가 무엇보다 경주 지진이 일어난 이후 위험성 때문에 지금 홀드되어 있습니다 군수 레벨의 공약이 아니죠 도시철도 1호선을 노포동에서 연장하겠다 군수가 원자로를 들여오겠다는 건 국가산이 김정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미국 액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수출용 소형 원자로는 일단 거의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진 때문에 홀딩돼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노포동에서 기장군을 향해 서쪽으로 가려면요 노포동에서 연장하려면 경북 고속도로 밑을 파는 지하굴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요즘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연장을 만약에 한다면 연장 기간은 하나도 없지만 한다면 양산시 방향이 더 유력합니다 그리고 의료용 폐기물 소각지서를 이전하겠다 어디로 보낼지가 중요하잖아요 권상석 후보는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라고만 말하고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데라는 말은 왜 안 알려주시기가 왜 나와요 지금 여기서 권상석 후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디터 일어나요? 꽤 있어요 후보가 적으니까 참 잘 알아오네요 무노석 후보 보시죠 무소석 오규석 59세 남자 기장군수 3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이 여기 나왔군요 철마초 철마중 기장고 진주교대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졸업한 한의학 박사입니다 교대를 졸업해서 나중에 한의학과를 다시 졸업해서 한의사가 됐어요 한의학과는 만학도가 많아요 병역원 육군 하사 전역 재산신고액은 1,400만원 그리고 세금 납부액은 8천만원 뭘 산거야 소비세는 아니구만 민선 초대 그리고 5대 기장군수 그리고 현재 민선 6대 기장군수입니다 따라서 4선 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9사만 9년을 했고요 기장 한현 원장입니다 민선 1기 때 기장군수로 당선됐을 때요 전국 최연소 기초다치단체장이었습니다 입후보 횟수는 5퇴입니다 윤세민이 뺨 때리는 소리입니다 자해를 시작하는군요 입후보 횟수는 5퇴입니다 효과 있다 1995년 최초의 기장군수 선거에는 민주자여당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당이죠 이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었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 낙선 그리고 기장군수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 그다음 선거에도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2014년 기장군수 선거 당시에는 가장 적은 선거 비용인 3,500만원을 써서 언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2015년에 성추행 혐의가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최근엔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추천해달라 추천해줬다고 하네요 공감 댓글이 꾹 누르듯이 좋아요 추천해달라길래 추천해줬다 네 그래서 왜 재판을 받는지 모르겠답니다 진심같습니다 군수인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가서 반응 중인 거죠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군수실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그럼 365일 군수실에 있는 거예요? 네 10시까지 있대요 그 비서는 뭔지? 네팔의 여신같은 그렇죠 신탁을 해주는 거죠 아 쿠마리 네 바닥에 안 닿는 있잖아요 아 쿠마리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 이행 최우수 이런 기사만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최우수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동정남이죠 네 네 그래서 공약은 없다는 소리죠? 네 왠지 공무원 노조와는 사이가 계속 안 좋습니다 좋을 리가 없겠네요 그림 잘 그려지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무소속 후보 보시죠 장수수 이 수수는 한글 이름입니다 한글 이름입니다 네 개명 전에 이름은 장석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60세 남자 그건 어떻게 알았니? 직업은 노인신문 발행인입니다 네 이거는 노령신문하고 다르게 노인들이 보는 신문인 것 같아요 기장고 졸업하고 동아대에서 석사 박사 교수까지 합니다 육군 병장 전역 정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4억 2천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 기장군 지킴이 대표입니다 에잉? 문재인 대통령이 기장군을 지키라고 하니까요? 장승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키겠는데 민주당은 안 지키겠다 내가 이 포법 횟수는 두 번이고요 91년에 경산남도 도의원 선거에서 꼬마민주당으로 나왔다가 낙선했습니다 네 그리고 95년에는 무소속으로 광역시의원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했고요 옛날 사진이 있는데 80년대 노무현 의원 뒤에 서 있는 30대 젊은이의 모습은 인상 깊습니다 네 사진 선거가 있잖아요 또 사진으로 선거하는 사진으로 선거 유사한다면 가장 센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길에서 메가폰을 쥐고 있는 노무현 의원이 있고 그 뒤에 서 있는 30대 젊은 젊은이가 뒤에 딱 서 있어요 아 네 작년에는 추미애 대표한테 표찻장도 받았고 2월 14일에는 기장군수에 출마하는 민주당 인사들끼리 원팀 공동협약식도 가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탈당 기사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네 공약은 큼직큼직합니다 기장군립대학교 종합운동장 원전 폐로연구센터 반려동물공원 등등이 있습니다 네 다수 발견됩니다 사실상 민주당 최초입니다 민주당에서 압축풀어져 나온 부산의 군수학구청장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60세 남자 제주시 노형동 갑선거구의 같은 당 김태석 후보와 동명이인입니다 단독 출마인 제주도의 김태석 후보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지만 사하구의 김태석 후보는 피터지게 달려야 됩니다 남해군 덕월 리생 남해 출신이 워낙 많은 사하구에 맞춘 영입 케이스라는 해설도 있습니다 동아고 부산대 경제학과 행시 24회 본인 일병소지 폐제 하단동에서 예비군 통지서를 돌리던 동방위입니다 요즘은 이거 저 동장님이 하시죠 그래서 미안해 죽겠어요 요즘은 그냥 우편물로 오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동장님 맨날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좀 받아요 그럼 밤에 와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세요 사인 받아가시고 장남 병장 만기 중앙공무원 유닛 청와대에서도 일했지만 후반기의 경력은 주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탄생부터 13년간 여가부에 있었던 전 여가부 차관입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최초로 법제화하고 호주제를 폐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원 초대 이사장 건강가정진흥원 초대 이사장 더블 이노그럴 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부산시민 여러분 이번에 지나가다가 어떤 후보를 만나시더라도 통행료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산은 길막 통행료의 도시입니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공짜모의토익 공짜모의토익 모의토익을 군단위로 그냥 실시를 하겠다는 건가 보네요 모의고사처럼 사하구 공짜모의토익이라는 거예요 공짜모의토익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보통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해줘요? 학교생들이나 학부생들 모의토이 왜냐하면 그걸 요새 안 하면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아 그거 그래서? 네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 을숙도 내수면 마리나 등등 단기 사업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게 제가 단기 사업 아이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장군의 이현만 후보의 말에 제가 지금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결과물 을 만들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이경훈 68세 남자 이경훈 후보입니다 현재 사하구청장이고요 3선 도전 중입니다 육군 일병 만기 그리고 전 부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출신이고요 부산시장 후보의 매재 그러니까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매장 아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현임 사하구청장 네 자유한국당 이병훈 예비 후보는 순항하는 배는 선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거 표절이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전쟁 중에도 못 바꿔 순항에도 못 바꿔 전반전이고 언제 바꿔 후반전이 펼쳐지니까 잘 바꾸지 마라 내가 구천장이 아닐 때는 바꿔야죠 순항하니까 선장을 잠깐 바꿔도 안 돼요? 그렇죠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차일되고 있으니까 선장은 잠깐 들어가 쉬고 1등 상의사가 몰고 일단 본인은 정말 순항하고 있네요 3선 도전입니다 그저 그런 앞으로 4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사회 발전을 반석 아주 빠난 3선 출마자의 변이었죠 이번에 새로 출마한다고 해서 새로운 공약이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얄짤 없어요 바른미래당 후보를 보시죠 바른미래당 신현무 63세 남자 정당인 사화토박이라는 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아들 육군병장 만기 2013년까지 부산 MBC 기자 퇴직 후 2014년 새누리당으로 시의원 당선 원래 이번 지선에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했어요 그 회사 그냥 다니면 쭉 다녀도 되는데 일찍 퇴직했네요 시의원의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재선하고 싶어서 근데 시의원 경선에서 패배해서 전격 털당 아 그리고 열받아서 지난 5월 3일 바른미래당을 입당했더니 바른미래당에서는 당신은 시의원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장감입니다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말 바른미래당은 꿈과 희망을 대박 심어주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에게 책을 올려주고요 본선 맛 보여줍니다 어린이 종합선물세트 같아 너무 반가워 공천 못 받고 경선에서 밀려났다면 그 상처도 위로해줍니다 신현무 후보가 당선되어서 공약을 지킨다면 사화구의 성격이 싹 바뀔 겁니다 지금 공업지역인데요 사화구가 이걸 상업지역으로 싹 바꾸겠답니다 어머 그렇게 해서 부산의 관문도시로 만들겠다는데요 구청장 까미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현재 사화구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과 공단은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왜 이전해요 그럼 안 돼요 장가로 하면 되지 바꾸면 되지 편의점 차리고 상업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공장 크기의 세븐일레븐이기는 게 못잖아요 타이어도 갖다 팔고 그럼 세븐일레븐은 백화점이네요 거기 알바 죽었네 몇십 명씩 했죠 노동자들 다 승계고용해야죠 상업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며 이것저것을 만들겠다는 통원 공약도 많습니다 관문이 되려면 일단 노포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서버우산 터널 에덴 유원지 을식도 문화체육단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마워요 바른미래당 신현무 후보까지 사하구의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광고를 읽고 돌아와서요 금정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앗!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만원이면 됩니다 오랜 야만의 시대를 끝내는 평화의 첫 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온 녹색당과 함께해 주세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녹색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돌아왔습니다 금정구청장 후보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미영 51세 여자 부곡초 동래여중 부대사대부고 부대도서관학과 부산진의 서훈스쿠버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가게 운영위원 경력이 있습니다 컬링은 영미 금정은 미영 전 반대입니다 김미영 팀장님도 최근에는 순돌이 엄마 부탁해 라는 슬로건도 만들어서 장남 강순돌씨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남이 여루당 민주당 세정연으로 구의회 의원 선거 3전 전승 체급 올릴 때가 됐죠 지난 12년간 여러가지 의정활동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온천천변의 금정 온천천 작은 콘서트의 기획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수를 전 지역 도보 10분 이내로 늘리겠다 도보 10분이면 몇 킬로를 걸을까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보통 안 사는 집 한두 개 털어다가 만드는 건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예전에 살 때 은평구에서 많이 만들던데 보면 티도 안 나는데 있어요 또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도서관이 또 저는 큰 데만 다녀봤는데 지역 어르신들한테는 인터넷 체험의 장애여서 마을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문학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커뮤니티에요 커뮤니티 저는 저기 주로 스캔 뜨러 가거든요 그렇죠 논팽이들이 스캔도 뜨고요 제가 도서관 많이 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와서 주식을 보고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잘 안 굴러가는 구청장은 그거 보고 마음이 찢어지죠 주식 봐 진짜 커뮤니티 하르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걸 붙입니다 정명 후보는 이 도서관이 육아 정보 공유 카페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 근데 그건 확실히 작은 도서관이 더 잘 어울리네요 맞아요 아이들하고 아이들 부모가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고 싶도록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구청 조직을 정비하고 아무 관심 없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흥미롭습니다 구청 조직에 아파트 관리비 위원회 같은 위원회나 조직이 생기는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혹은 아파트 운영위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 거라요 대표 회의를 자주 만나겠다 등의 다양한 공약이 있고요 다음 블로그에서 의정을 처음 시작하던 07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활동에 대한 포스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1대1입니다 원정희 64세 남자고요 현재 금성구청장입니다 3선 도전 중이에요 동의대학교 경영학 박사 제4대 부산강역시의 예산결산위원장이니까 돈을 좀 만진 줄이면 붕약이죠 아까는 3선 도전이었는데 본인은 육군 만기 아들은 이병 만기 원정희 후보는 3선 도전답게 새로운 공약보다는요 아니 뭐 3선 정도면 갖다 붙이지 마세요 완료와 내시라가 목표입니다 순항하고 있으므로 바꿀 수 없다 무난한 구정을 이끌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금샘로 2022년에 전 구간 개통 목표를 추진하겠다 금샘도서관 건립하겠다 서동미로시장 공연 주차장 확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 조속히 완료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선문화? 그러니까 왜 젠? 젠 젠 그렇죠 템플스테이도 있고 여기 가서 배우는 그런 선문화교육센터를 2018년 하반기에 완료하겠다 안 뽑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아니 근데 뭐 2018년 하반기 정도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청년 창원 문화촌이 꿈터 플러스 내실화 등을 약속했는데 내실화 늘 느끼는 거지만 3선 도전 이야기한다는 건 참 재미없고 경상도 왔을 때 이 자유한국당의 3선 2선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수록 제가 더더욱 불성실해 보이는 부작용이 있네요 억울합니다 그렇죠 공약은 중요치 않은 이유는 당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순화하잖아 그래서 내실화 할 건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다이 구도에 금정구청장 후보 두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다 강서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노기태 71세 남자 창령생 창령영산초영산중 경남고 부대경영학과 민주당 유일의 현역구청장 지난번 지선의 결과를 알고 있는 저는 따라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당을 옮겼다는 것을 1초만에 알 수 있죠 지난 지선 새누리당 강서구청장 96년 총선 신한국당 경남 창령군 국회의원 신한국당과 더불어 공직선거 이전 2승 어서와 민주당은 처음이지 일 것 같지만 처음이 아닙니다 00년 16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하자 열린우리당에 잠시 들어와 봅니다 와봤으니 됐다 싶을 정도로 잠깐 있다가 한나라당 복당 그러면 그때의 맛을 잊지 못하고 뭐야 그게 이명박 정부 때 부산항만공사 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달리 김해 신공항에 열정적입니다 실제로 부산도시공사가 사업타당성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도 노기태 구청장이 대저 뉴스테이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이곳을 공항 배우도시로 키우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7일 시사저널의 기사를 보시죠 노기태 구청장이 대저 뉴스테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구청장과 위원장으로 나누어 읽어드리죠 구청장 너 여보세요 여가 너 여인가요? 제가 부산어에 익숙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저희 인근들이 읽겠습니다 구청장 너 여보세요 위원장 말씀하세요 구청장 땡땡땡이 너 땅 많이 가진 놈 너 땅 많이 가진 놈 니가 최고가 니가 최고가 이게 되게 정말 매력있어요 이 사람 하는거 많은 사람들이 니가 인마 땅 가진 니가 인마 횡포부리냐 이놈의 땡땡 너 한번 보자 이놈의 땡땡 니가 땅 가지면 최고가 이놈의 땡땡아 문장도 복잡합니다 많이 흥분했다는걸 알 수 있네요 보고싶어 한다는건 분명합니다 니가 니가 한번 보자 그리워 그리워 위원장 웃음 이게 비웃은게 아니고 어이없어 그렇죠 구청장 이놈 땡땡 웃기는 이놈의 땡땡 너 보자 보고싶어 합니다 계속 80대 노인 노기태가 노망이 들렸는지 정상인지 한번 보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딱히 그리고 78화인데요 제가 궁금한건 노기태 후보는 기록상에 71세라는거에요 저는 이런 형태를 에이콘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를 모르는데 민족이 없어서 나이를 속인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지선 공약 가운데 대저 역세권 개발 계획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막혀있고 특목고 유치는 교육부가 불화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유치는 오겠다는 병원이 없습니다 명지지구 명지지구 강서문화예술회관만큼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명지소각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게요 보자 너 임마 땅가진 땅가진 니가 임마 한번 보자 땅가지면 최고가 최고가? 아니 근데 니가 최고가 그 임마 한번 보자 보자 하는게 랜덤 채팅 느낌이 좀 좋네요 켬피 뜨자고? 너희 너희 땅 많이 가진 놈 니가 최고가? 니가 땅가지면 최고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호가거래가 개발에 개발을 반대하거나 견해가 다른 구민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은요 토건공약을 걸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노기태 후보 71세에서 80세 사이의 인물입니다 홍역을 알아서 10년 뒤에 축생신고를 했나? 옛날에 맞아 그랬을 확률도 있죠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죠 이종한 57세 남자고요 주식회사 재원산업 대표이사입니다 이 재원산업이 뭔지를 봤더니 엄청 많아요 전국에 당연하죠 하지만 찾아냈습니다 영도구 퇴종로에 지정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폐기물 처리업 1996년에 그렇다면 전가를 확인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전가가 두 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92년에 해양오염감지법 가탑 버렸대요 하천법이 해양법까지 왔네요 우리가 우리가 그동안 하천을 쭉 따라다니면서 강에 버리는 후보들을 만나다가 드디어 바다에 버리는 후보가 나왔어요 강바닥 받았다가 걸린 사람 많죠 골짜 채취 그래서 여기 그때 200만원 벌금 맞고요 그리고 배 위에서 버려가지고 항망운송사업법 위반도 있어요 그리고 2000년에 항망운송사업법 위반으로 150만원 바다의 왕자 일관된 일관된 바다 범죄 바다가 다 니꺼가 아듬만을 출동시키고 싶은 마음 너희 배가 진 땡땡아 제6대 부산광역시 의회의원입니다 본인 육군 만기고요 아드는 이병 만기 8억 정도의 재산에 체납액이 400만원인데 완납 바라겠습니다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2014년 경선에 패했는데 이번에는 경선 당선이에요 구민들에게는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1. 절대 구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바다에 몸 버리겠다 두 번째 넥타이를 매지 않겠다 지금 매고 있잖아요 1번과 2번이 상충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약속을 했고요 강서구의 가장 큰 일이 제가 보기에는 김포공항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부산 강서구는 오션시티에 중학교 신설 문제가 시급한가 봐요 인구는 유입이 됐는데 중학교가 없나 보죠 그래서 선거형 명언 앞판에 크게 박아두었습니다 중학교 신설을 또 이런 후보들 특징이에요 랭커스 대학 같은 랭커스 대학이랑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하버드 같은 뭐 이런 거죠 그 외국 학교와의 MOU를 맺고 외국인 학교를 유치해서 국제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국제신도시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사실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지역에 많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사교육 시장이 워낙 과열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경선을 낙선하고 지역에 8개의 친목단체를 내가 들어가서 여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블로그에 들어가면 오늘은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거를 계속 올려서 실제로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공약은 없지만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는 왜 해요? 없다면서 넥타이를 안 매는 아무튼 본인의 드레스 코드를 왜 공약으로 그리하여 권위를 안 세우겠다 그런 뜻인 건지 제가 뭐 강서구 유권자는 아니지만 이 후보는 거짓말을 하든지 넥타이를 매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으면 좋겠다 이종환 후보네요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무소속 내가 보면 골짜첩주업자는 만나게 되었나봐요 내가 골짜첩주업자 이거나 네 근데 부탁을 못 들어줘서 돌려줬습니다 무능하기까지 아니요 무능하지만 공정하네요 그렇죠 뭘 공정해요 일단 받았으면 일단 받았는데 약속을 안 지켜준 거지 유죄는 유죄지만 08년 3연 2010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재산은 4학 3천 경력은 8대 부산 강서구청장입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북구 강서구 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아 어디서 삐져나왔는지 알려줍니다 네 입후보 횟수는 8회 88년 민주정의당 아 민정당 시설 민정당계에요 네 난 국민학교 때 92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낙선하고 96년에 또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나왔는데 낙선했습니다 그러다 98년에 한나라당으로 나왔다가 낙선하고 2002년도에 한나라당으로 나왔다가 당선됩니다 02년도에 한나라당으로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된거에요 그리고 2010년에 바로 또 한나라당을 버렸습니다 낙선 낙선 작년에 입당한 민주당은 4월 6일에 탈당했습니다 1년을 못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쯤 갔을거에요 왜냐하면 3월쯤에 무더기 입당했었거든요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유일한 당선은 한나라당 소속일 때네요 네 블로그에 달려갈 이야기 블로그에 이제 메뉴 중에서 달려온 이야기 달려갈 이야기 이렇게 있어요 네 달려갈 이야기가 공약일 것 같잖아요 응 같잖아요 뭐에요? 등록된 글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 그쵸 달려갈 이야기는 모르죠 혹시 달려갈 이야기 아닌가요? 질질질 내일 일은 모르는데요 뭐 네 그쵸 명함에는 제이백스코 강서유치 신공항은 가덕으로 라고 써있습니다 네 이건 본인이 공약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니까 그 백스코 얘기도 좋고 뭐 저 공항 어디 얘기도 좋은데 사실 둘 다 안 좋아요 그 견해를 분명히 하는 건 나머지 견해를 가진 시민들을 버리겠다는 게 일단 1번 메시지이고 이 견해를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싸움을 붙이겠다는 게 2번 메시지거든요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후보가 있고 표현을 똑부러지게 하는 후보가 있거든요 네 똑부러지게 하는 후보를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연재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재구청장 제가 말이죠 나쁜 말하기 싫어서 이 얘기를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제가 지금 분량이 좀 적절 짧고 할 말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만들어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문 44세 남자 연재구 거제동생 양정초 동의중 부산진고 서울대 경제학부 93학번 병장 만기 들으시다시피 아주 젊습니다 45회 연수원 35기 전과 없고 세금 밀린 적 없습니다 연재구 법원 북로가 주소지이며 소유한 집이 아파트라고 기재했으므로 거제 2차 현대 홈타운 아파트나 쌍용 1차 아파트 3차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 중에 한 곳에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연재구 법원 북로에 있는 아파트는 그 셋이기 때문이지요 신고에 의하면 사는 집은 84.97제곱미터 26평형인데요 쌍용 1차와 현대 2차는 제일 작은 게 28평형부터 있고요 3차 동원 로얄 듀크 아파트는 24평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성문 후보는 현대 1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복도파 아저씨 같아 내용이 없어 이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뭐 복도파 아저씨 같아 국정변사도 했네요 06년식 그랜조 TG의 가격 가액을 300만원이라고 적어냈는데요 엔카 지경모래는 06년식 TG Q270 기본형을 39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카 지경모래 팔면 더 좋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보세요 이해동 63세 남자고요 동아대학교 박사과정 수려했습니다 국제법무학과요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입니다 한나라당과 무소속을 반복하는 출마 패턴으로 6회의 선거 경력이 있으니까 대충 어떤지 아시겠죠 불복공천 불복공천 불복공천이겠죠 5승 1패네요 부산시의회 최다선 의원입니다 소박하죠 국회의원 출마는 안하고 꾸준히 계속 시의원으로만 밀고 있습니다 정과가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어디 보자 가정의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999년에 300만원이에요 제가 이게 홍성백서를 안했나? 가정의뢰 준칙에 대한 위헌 심판도 많고 그래서 어제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송실하다 원래 공무원들이 청첩장을 보내거나 너무나 과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과한 음식을 하거나 대접하거나 이러면 걸리는 건데 도대체 왜 걸렸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경우의 수가 많네요 너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연재구의 악명높은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결하겠다 가장 우선으로 뽑은 공양이 제3황령터널 건립이고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확보 등을 내세웠는데 역시 재원 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시비를 받아내겠다 알겠습니다 부산시를 삥뜯겠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동 고분군이 있나봐요 이 성역화 작업 배산성지를 연계한 역사문화벨트 이 배산에 있는 삼국시대에 있는 토성이래요 벨트 만들겠다니까 이렇게 허리띠 공장들을 많이 운영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상입니다 되게 성실하네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정말 자유농축산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사는지나 파악하고 있었는데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주석수 55세 남자 직업은 연재구 의회 의원 연재구 의회 의원 과거 이력 찾다가 가야 할매 밀면을 경영하던 것도 찾았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아재인데 어머니가 혹시 한국음식업 지부에서 먼저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활동하면서 출마에 필요한 세를 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주묘한 이익단체예요 중앙조직도 탄탄하고 경주 출생이고요 동의대 행정학과 나왔습니다 육군 병장 재산은 35억 8천 현 연재구 의회 의장이고요 밀면만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은 아닌데 네 그리고 연재구 청년연합회 명예회장입니다 입후보 횟수는 3회입니다 2006년 연재구 의회 의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소속 2014년에는 새누리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4월에 달당 아 그렇죠 공약 중에 이거 자주 보이는데 우리 한 번도 안 읽은 거 있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아이고 제가 우회적으로 한두 번 표현하긴 했어요 이런 것도 먼저 선점에서 읽어야겠어요 다 똑같은데 아무도 안 읽은 거 아파트 찾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나도 누가 얘기할 줄 알았지 블로그 새벽남 주석수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작성된 글이 없는 거 보니까 아침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이때 깨어있나 볼까 하면서 만든 폴더군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연재구청장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정말입니다 공약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더 그렇네요 연재구는 진짜 제일 없어요 네 연재구는 되게 시민들에게 저희가 송구스러울 이유는 없어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부산 구청장 공약들이 진짜 없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약도 특히 무소속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공약도 블로그에 정리된 공약이 아니고 언론 사이에 한두 개씩 흘린 공약들 다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칭찬해 주고 싶다 하는 후보를 아직 못 봤어요 지금까지 아니 한두 명 있었네 한두 명 아 근데 또 저기 뭐야 선거 이력은 되게 많아요 아는 거죠 공약해봤자 안 된다는 걸 느낌으로 빡 아는 거죠 수영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김혜경 54세 여자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시민사회활동가 유닛입니다 대학 새내기 때부터 YWCA 동아리 활동을 했고 졸업하고 85년에 YWCA 간사를 하러 아예 입사 저는 이런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동아리 때부터 그 뒤에까지 커리어가 동일한 2010년 YWCA 사무총장 YWCA 30년입니다 부산시민연대 사무총장 사실 이런 두루뭉술한 이름의 단체 이름은 보통 소개 안 합니다만 부산시민연대는 그냥 시민조직들 다 모인 겁니다 이거 왜 다 모았냐 원전반대 하러요 원전반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YWCA에서는 청소년 역량강화활동 환경운동 세터민 지원 슬로우푸드생협 탈핵운동 경력단절 여성지원 같은 일들을 주로 해왔고요 지난 대선 전에 문재인 캠프의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YWCA에서 드디어 퇴직하고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선대위원장은 여러분의 예상보다 꽤 여러 명입니다 공직선거 대비전입니다 본선이 시작됐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공약과 정관을 퍼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많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전남의 내륙하고 부산광역시의 후보들을 똑같이 이해해 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회 지선 부산 민주당은 훌륭한 경력의 후보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선거 캠프가 초차처럼 보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공약은 얘기해 보죠 밀락동 주차장 문제 해결 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들 말고 똑똑한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우리끼리 최선을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후보 탓을 해버릴 수 있는 편한 자리에 있긴 한데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산간 도서 지역이면 모르겠어요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면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이건 우리 회사가 짬이 돼가지고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못 찾으면 웬만한 유권자들은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물론 그 지역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명점이죠 공보가 엄청나게 성실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부산광역시의 구청장 후보들이 이런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가지고 사상구청장과 교육감 후보들을 만나러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수영구는 더불어민주당만 출전했어요? 왜 그러세요? 무특보상선이구나 이런 지시선언이 있습니까? 바른민주당 바른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가겠습니다 바른민주당 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 이중대로 늘고 있어요 저도 혼미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강성태 57세 남자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고요 거기서 석사 마쳤습니다 육군 만기 아들은 심장질환으로 면제입니다 부산시의 부의장 삼선시의원이에요 그리고 12, 14대 유흥수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국회에서 근무했다라고 경력을 밝히고 있고요 정말 여기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다 당선이야 다 당선 세 번 나오든 네 번 나오든 다섯 번 나오든 이게 슬로건이 좀 난해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라며 뿌리 깊은 강성태가 슬로건인데 탈모 강국이 다고 저는 하나 짚이는 게 제가 아까 꾸준히 말씀드렸죠 민주당 영남당의 호남화 당원도 그렇고 시의원이나 구의원 후보들도 그렇고 다 당적 옮겼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당적 안 옮기고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지적 정치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뿌리 깊은 강성태 광안리가 수영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해운대나 북항처럼 개발한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고층 빌딩이 있지 않냐 광안리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공약은 나름대로 인상적입니다 김혜경 후보는 좀 반대였는데 광안리는 머무르지 않지 않느냐 광안리도 해운대만큼 예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후보도 비슷합니다 해수욕장에 상설 공연장을 조성을 하고 도심형 캠핑장 등을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같은 목표 다른 해법 안 그래도 지금 광안리는 버스킹이 그런 때가 있죠 공예가 달락말락하는 그 정도인데 이상입니다 이 허무한 결론을 자꾸 내야 되네 그렇죠 바른미래당 후보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종문 55세 남자 늦은 나이에 동네고부설 한국방통고를 졸업했습니다 동부산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전과가 4건이 있습니다 94년 11월 12월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만 250만 100만의 트리플 스트레이트 식품위생법 위반에 3건을 져죠 음식을 안 씻어도 되시나? 그렇다고 식품위생법 위반을 때리진 않죠 남을 먹여야죠 안 씻어 먹는다고 회사가 그런 거였나 보네요 2012년 음주운전 300 우리 김종문 후보 전 바르게 살기 운동 수용구 협의회 의장이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절반을 돌았잖아요 이제 우린 잘 압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에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로 누굴 가르치려면 이 정도는 택도 없어요 더 많은 죄를 지어해 여죄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모델이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자격증이 매우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 가르치지 마 수용구 위원회에 3번 출마했는데 민주당 당적이 있었던 딱 중간 5회 지선에만 당선됐습니다 당적이 있어야 당선된다는 패턴을 알았는지 이번 네 번째는 바른미래당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무소속 낙선 무소속 낙선 민주당 당선 무소속 낙선 이번 결과에 따라서 패턴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겠네요 수용구의 슈퍼맨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확실하게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주차장 확보와 수용강 운동장 건립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이 전부입니다 다 주차장을 경남 부산 와서 처음 보니까 전부 다 넣었네요 우리가 원고에 근데 이렇게 반복될 줄이야 정말 주차가 없거든요 동네가 수용의 슈퍼맨 블로그에 5월 25일 수용구민을 위한 복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신 글이거든요 준비되어 있다는데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25일 이후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였습니다 무소속 후보 만나보시죠 무소속 황진수 62세 남자 사단법인 수용발전협의회 회장 부경대학교 석산되어 이전의 학력을 못찾겠습니다 육군 병장 정가는 한 건 0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입니다 재산신고액은 1억 5천 2014년에 수용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낙선이 됐습니다 이때 무소속인 이유는 당시에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유재중 국회의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는 그냥 이전 선거에선 유재중 국회의원 사무국장이라고 썼는데 이번 선거에는 그냥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만 써 있죠 아 뭐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재중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이고 황진수 후보는 언젠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보좌관이 꼭 의원의 저는 후보가 걱정 속에 눈물 나서 애잔해서 그래서 이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원팀 협약식을 했습니다 원팀 협약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제 후보가 되어도 우린 서로 협력하자라는 이런 협약인데요 기사도 없이 탈당하고 무소속입니다 상당수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하여 협조하고 있어요 아 그런 협약인가? 모두 출마하자 내가 모시던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거든 저쪽 표를 깎아올게 원팀 역시 또 공약이 안 보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안 보여요 이 동네 아 부산 이상하네요 도시철도 3호선 수영역을 광안리해수용까지 연장시키겠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구청장 후보들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지자체 단체장은 사상구청장 후보들만 후보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하고 지금 마지막 광고를 듣고 와서 시작을 하죠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부산 광역시 사상구청장 사상구호로 들어가면 시의원들, 구의원들, 구청장 후보들 모두 저희들이 지금부터 들려드릴 얘기보다는 아마도 다 문재인 대통령에 집중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 외의 유일한 당선 경력 지역구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김대근 51세 남자 감전초 주례중 성도고 성도고 학생회장 동의대 건축공학과 본인 병장만기 장남 이병대상 마치 짜장면 짬뽕 중 태기라듯이 20에 19명이 현기차인 지금까지 파악한 바 처음 나온 재규어 오너 09년식 엑스제이 이런걸 얘기하다니 불량질 커리어가 가리워져 있고요 가리워진 길 중년이 되어서는 사상구를 지켜온 지역정치인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 사상구 지역위원회 때도 사상구에 있었던 것 같고 지역구가 지금 여기인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이었고 현재는 사상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는 민주당 낙동강벨트 공천경쟁 과열 흑색선전 혼탁 재심사 촉구 단식투쟁 등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산 경남 민주당의 호남민주당화 인 것인데요 잘나가는 당에서 공천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으면 퇴색은 당연합니다 사상구청장 후보 경선도 경선 상대 중 한 명이었던 강성권 예비 후보의 캠프 직원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공천이 원점으로 돌아간 뒤에 컷오프되었던 김대근 후보가 단수 추천되는 이상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부산구치소 관외 이전 재추진 공약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보시죠 네 송숙희 59세 여성 현 사상구청장이고요 삼선도전입니다 동네 여자 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사회학학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학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자한당 구청장이죠 네 1995년 구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총 6번의 선거 출마 이력이 있고요 심지어 올 당선 6전 6승 민선 5,6기 사상구청장이고 제4,5대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의 제2청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요새는 청사를 행정복합타운 행복타운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이거를 유치 옮기겠다 하는 거랑 세정행복도시 때문에 그런 단어가 부산대표도서관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고요 공업지역인 사상구를 첨단산업 스마트시티로 변신시키겠다고 하네요 그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요 삼락생태공원이 있는데 이거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겠다 최초로 순천 그래서 국가정원 지정 그리고 외에 시설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가 사상구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시설 유치와 개발 공약을 적절하게 섞어서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는 동네가 있는지 부산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부산이 진짜 자기 핑계를 대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출신 구청장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강남구청장이죠 심연이 계속 구청장인 게 신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동네의 정치지역만 놓고 보면 송숙희 구청장도 상당히 기적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무난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요 지난 수년간 손수조 지역위원장과의 가열찬 투쟁의 결과로 살아남았죠 생존자가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처음엔 별로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사상구청장 후보 사상구청장 챔피언까지 만나보신 바 이제 교육청으로 갈 시간입니다 교육청 교육감 후보 기대해 주십시오 깨울 기대까지 하면 부산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하고 보수 진영 단위로 보인 김성진 부산대 교수 그리고 평교사 출신의 함진홍 전 신도구 교사 등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아 이거 중간에 두 번째 줄 알지 관뒀어요? 네 어 잠깐만요 박효석 후보 아 안 그만뒀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읊어볼게요 김석준 61세 남자고요 경북 봉화 출신인 봉화생 직업은 현재 교육감 일병 소지 폐제 재산은 약 8억 4천 전과는 한 건이 있는데요 교통방해 집회 및 시의에 관한 법률 2만 150만 원이 있습니다 조합활동이네요 네 동항초 동아중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박사를 마쳤고요 전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입니다 교수 유닛인데 네 교수만 했네요 그런데 출마 경력과 소속당 경력은 매우 독특합니다 2002년 민노당으로 부산광역 나 진짜 이거 세 번째 붕약이 났어요 오늘 이 붕산을 안 먹은 부산광역시장 낙선 어감이 너무 매력있는 다녔네요 네 붕약이라니 2004년에 민노당으로 또 부산금정국회의원에 나와서 또 낙선 2006년에 민노당으로 또 나와서 부산광역시장 낙선 2008년에 진보신당으로 나와서 비례대표 낙선 뭐야 이 사람 이거 이 사람 이거 저 뭐냐 당직자용 후본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온 교육감 한 번 딱 그거 당선됐네요 교육감이 돼버렸네 교육감이 그렇게 쉽게 당선되는 게 아닌데 당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돼야겠다는 깨달음은 정말 얻기 힘들었을 텐데요 시장 국회의원만 나오다가 이게 교육감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경력이거든요 이게 폴리감 왠지 당선되고 놀랬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자기 자체도 놀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약으로는요 공립치원률을 인기 내 두 배로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공용수영장 등을 지금 각각의 사립 유치원들이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허브 유치원을 만들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허브의 개념을 좀 넣었고요 아 그럼 거기는 고정원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유아전용 수영장하고 안전체험장 등을 갖춘 그런 허브 기능을 수행하겠다 유아전용 수영장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른들용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되게 힘들거든요 긴장되고 계속 낮으면 편해요 공인유치원 친증서를 임기 내 이렇게 올리겠다는 계획이고요 학교 급식이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되는 공동 공약들은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성면 제거, 내진 보강, 그리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통학로 안전지원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모두 3,97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에 공약들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산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교육복지만큼은 다른 시도보다 너무 앞서가거나 그렇지만 적어도 뒤처지지는 않겠다라는 황의정 승용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한 이 이야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겠다라고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저는 매력 있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재선 도전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교육감이 아무리 무리해도 결국 시의회, 도의회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함진홍, 58세 여자 그리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미술 신동훈학교 교사 출신이고요 경력 중에 이게 되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경력에 이걸 쓰네요 2015년 제14회 제주국제 울트라마라톤 대회에 여자분 1위 2상 이거는 내 신체 능력이 그렇게 딸리지 않으니까 덤비면 감정이 들어요 덤비면 죽는다 아닐까요? 이걸 왜 써 하고 나라도 쓰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블로그는 했는데 달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부산교육 문제에 모범 답안, 정답을 아는 교육감, 이 재미없는 캐치프레이즈, 미술학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범 답안이라니 정답이라니 좀 잘 안 맞는 슬로건 같고요 블로그 디자인은 예쁩니다 역시 미대생 근데 정보를 특히 무엇보다 공약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수수미술이었구만 여러 행사장에 가서 관전편 수준의 이야기를 내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서박람회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 각 지역에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 손만 뻗으면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독서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네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향상을 하는 독서 교육을 강화하겠어요 이런 식의 공약인 거죠 현대기술로 이거는 이미 AI가 쓸 수 있죠? 이 정도 문장은 왜? 안 가본 거야 박효석 50세 남자 직업은 무직 그리고 재산은 약 1억 4천 정가가 두 건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집회미 그러니까 폭처법이죠 아튼 뭐 이런 게 있어요 1년 6개월 집유 3년을 1989년에 받습니다 전교조 활동이 가능성이 높아? 아니어서 이 박효석 후보가 지금 일단 좀 들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2005년에 명예훼손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이고 육군 만기 경성대 행정학과 그리고 전에 금융피해자 파산지원연대 공동대표가 시민운동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박효석 후보 경력에 전 금융피해자하고 자동줄바꿈이 돼 있었잖아요 밑에 파산지원연대 공동대표가 못 읽고 전 금융피해자가 경력인가 무슨 피해를 받으셨나 그것도 가능성 높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멋있다 이러면서 금융피해자입니다 이 재미없는 사회 경력을 읽는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전 아시아 공동체 학교 교장이에요 이 학교는 다문화 대안학교인데요 이게 후보 자격의 논란이 됐습니다 왜입니까 교육감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동등한 학력과 교수라든가 장학사라든가 이런 학력 인정되는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에서 3년 동안 교원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 공동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끼워 맞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부에 물어보고 부산시 선관위에 후보 자격 있느냐 부산시 교육청은 아시아 공동체 학교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부산시 선관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후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박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직 교수나 평교사가 교육감을 했을 때 팔이 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헌장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사실 교육감이라는 이 단어도 감시, 감독, 통제의 의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감 후보로 나왔으니까 전복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아주 전국팔도 이런 후보 처음 봐서 저도 당황 이건 아나키스트가 대통령 후보 나오듯 네 그렇죠 근데 그 슬로건은 오직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남기고 다른 거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받고 있다는 교육은 남기고 감은 빼겠다 그러면 짐이 곧 국가다처럼 내가 곧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다음번 지선에서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을 뽑게 돼요 그 얘기인가요 내가 곧 교육이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력 인정 문제가 늘 문제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후보가 후보 자격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후보의 풀이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후루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하고 그럼 이 전과도 전교조는 절대 아니군요 네 그래서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후보 같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은 투표를 본 것 같은 거 보면은 뭔가 민주화운동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시민운동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보입니다 김성진 60세 남자 직업은 부산대학교 교수고요 재산은 마이너스 1억 2천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02년에 육군 만기 경남공고 부산대 국문과 고전문학 전공이어서 한문학과 교수였는데 그 전에는 금성고 부산여상 덕문여고의 교사였습니다 아 교사도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저희가 우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어떻게 중고교 교사를 넘어서 대학교수하고 총장하고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교육감 후보 나오는 건가 야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산교육을 수도권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하는데 수도권 학부모인 자유농축산이로서는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반열인지 그냥 애 나름이지 방남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주 멋있습니다 자유의 북소리.com 자유의 북소리.com 아 한글 주소예요 네 자유 북소리는 보통 군대를 사는데 그 민주적 보수의 교육이란 다소 난이한 슬로건이 민주적 보수의 교육 교육정책 코너가 있어서 기뻐서 클릭을 했지만 아직 작성된 포스팅은 없습니다 그렇죠 민주적 보수의 교육은 자기한테 필요한 단어는 다 그냥 세 개 섞었네요 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파 중에서도 극우파 쪽에 가까운 후보입니다 기승전 교권 강조의 후보인데요 교권 회복 학생 인권 조례 재정 반대 교장 자유 공모제 반대를 내걸고 진성 보수 후보이기도 하죠 대신에 학생 인권 조례 대신에 이것도 약간 우라땡땡 느낌인데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 반임수당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어서 심지어 교육계 원로 1067명 많이 연로하시더라고요 자편향적 진보 교육감이 이를 방관하거나 학생 조례 그리고 동성애 이를 방관하거나 적극 동종하고 있기에 인연교육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가 우리 김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네 오로지 학생의 인권만 강조되어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라며 우리 김성진 후보를 맹렬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말세요 말세 부산교육감 선거 구도가 너무나 전국의 아직 제가 수도권을 못 봐서 그렇지만 가장 특이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김성진 후보가 사진에서 메고 있는 빨간색 레타이가 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작성을 하면서도 이게 교육감 선거가 맞나 이러면서 어쨌든 작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재밌었습니다 구청장들보다는 공직선거 대비전을 치르는 사람에게서 선거 중독의 냄새가 납니다 이상합니다 재산신고액이 마이너스 1억 2천이잖아요 아파트가 있고 선산이 있는데 빚이 6억 8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은 또 교직원 공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직원 공제가 8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담보로 빚을 얻은 건지 교직원 공제에서 받은 빚이 1억 5천이에요 뭔가 지금 삶을 걸고 모험을 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재정 상황이 사명감은 엄청 넘쳐납니다 아 이러면 지금 강을 등지고 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기초의회를 돌고 부산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외유 웃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산일보에서 부산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해 모두 15차례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안 간 곳도 있고 두 번 간 곳도 있습니다 그게 뭐 15차례 하는 게 9위회 시위회 다 합해서 얘기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 간 지역구도 있고 두 번 간 지역구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으로 곱하면 보통 다 한두 번씩은 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목적지는 유럽이 7건 동남아 3건 미국 2건 그리고 이제 일본, 대만, 몽골 기타국가 한 건씩 있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연수 일정에는 대형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상젤리제거리, 폼페이 유적지도 있네요 이 정도면 해외 연수가 아니고 뭉치면 뜬다나 짠네 투어 혹은 꽃보다 할배 예고편 같습니다 가서 영업시켜야 돼 식단 차려줘야 돼 물론 지금 이번 지선의 후보들이 다들 관광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걸 굳이 대형 박물관을 보고 참고할 이유도 없기도 하고 역시 MB모델이죠 해봐야 한다 목적은 관광시설 벤치마킹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 되는 시간이 됐죠 관광시설 벤치마킹 일정은 여행사가 총괄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보좌하러 따라갑니다 아 그럼 보좌하러 가는 것도 꿀이죠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문제가 되죠 보좌하는 공무원한테 갑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혹은 여기에 데려가려고 공무원을 급히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데려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온 공무원이 뭔가를 폭로하는 경우 연수 시기는 거의 도착지의 연휴 시즌 홀리데이 시즌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쓰는데 개별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로 두세 장짜리 소관문 정도로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블로거 수준은 커녕 수행평가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수행평가 엄청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아무 수준도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야죠 차라리 꽃보다 할배가 낫죠 어차피 가서 도박밖에 안 할 텐데 꽃보다 할배는 도박은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비서실장 등 공무원까지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네 업무상 횡령까지요 비서실장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간담회를 한 것처럼 꾸며서 특정 업체에서 결제하고 업무 추진비 카드를 돌려가며 긁어서 구의원 전원에게 시상해 245만원 상당의 대게 50kg를 남아준 혐의입니다 대게요? 네 맛있는 먹는 대게? 네 그거는 근데 그렇게 가라 문서를 만든 이유가 돈을 남겨서 대게를 돌리기 위해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까지 간절한데 왜 법을 오겨? 사먹지? 그러니까 대게가 대게 먹고 싶었던 구의원들의 대게 파티입니다 그렇죠 저도 대게는 대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제가 기초위에 투어할 때마다 제가 이해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증스러운가? 이걸 왜 굳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카드를 돌려요? 사먹지? 그러니까요 이 대게 파티는 이걸 모르고 있던 한 구의원이 앉아있었는데 왕따였어 아니 받긴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구의원이 전원에게 돌렸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비서실장이 업무 추진비 카드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생각없이 빌려줬다가 나중에 다시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봤는데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면서 밝혀줬습니다 돈 내고 싶지 않았던 어차피 이 사람도 업무 추진비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밝혀줬습니다 부산진구 의회 1인당 조례대표 발의 건수는 2.21건입니다 수영구는 0.88건이더라고요 우와 1인 1건이 되지 않아요 1인 1건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게 이제 박근혜 넘버쯤 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 건 발의했대나 발의한 적이 없대나 근데 이거는 그 의원들의 평균이잖아요 전체에 그렇습니다 아니 1인 1특허 시대 1인 1두론 시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품목 1사회적 기업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양재천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보면 버드나무가 단발머리처럼 일자로 동일한 높이로 잘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보면 방금 지나갔구나 네 자전거 타거나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높이로 동일하게 똑단발로 잘라낸 겁니다 맞습니다 몇 년 전 수원에서는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로수를 마인크래프트처럼 네모 각지게 아 그 옛날 영화 가위손? 그러니까 네모 각지게 그 가로수들을 잘라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마크 매니아가 그렇게 했나 보다 아니 그렇게 잘라놔야 좋은 가로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나무 건강에도 좋고 너무 크게 자르는 나무라서 그래서 진짜 마인크래프트처럼 도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딱 네모 각지게 딱 잘려져 있어요 가로수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거 보고 싶으면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되게 그 육각나무대기 들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푹푹푹 찔러보고 네 픽셀 떨어질 것 같고 부산 사화구입니다 네 비의원은 네 가로수가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가리자 그런 경우는 안 좋겠다 아하 가지치기를 요청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다른 의원은 다른 의원의 사무실은 가지치기가 잘 되어 있어서 사무실이 훤히 보인다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 살당할라 더 삐지면 이에 대한 구청 과장의 답변은 그곳에 가지치기는 공공근로자가 실수한 것 아하 아 그 과장님도 힘드네요 네 그거 다 답해줘 또 일일이 지금 상태에서 가지를 더 치면 나무가 훼손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의원과 그리고 이제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이 화가 난 거죠 그렇죠 왜 차별하냐 가지치기로 네 그래서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이 과장한테 전화해서 폭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의원들은 보통 주요 스킬인 것 같아요 폭언 네 수틀리면 아니 폭언을 한 의원은 나중에 이제 그 언론에 해명을 하면서 폭언은 없었다면서 가지치기에 차별을 두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행탈을 지속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 전국노예 음해다 이게 맞다면은 제가 본 정치적 의사 포명 중에서 가장 은밀합니다 실수를 가장해서 이렇게 잘라서 저걸 가려야지 그러게요 영화 10월에 같아요 웬만해선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보통 민감하지 않으면 가지치기에 차별을 두어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했다 되게 생태주의적이기도 하고요 알아들은 후보가 용하다 의원이 네 이런 은밀한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자신의 손에는 민감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니까요 실제로 지역에 가면 영업 간판이 가려져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의원이 정치적 음모까지 내면서 하기에는 음모다 사장님들이야 영업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번 지선이야 다 글렀으니까 지금 부산도 그렇고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 지선 나올 때는 지방의회에 대한 공약들을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외유인지 연수인지 알 수 있도록 뭘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입안을 했는지 같은 거를 최대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 같은 걸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이제 복잡하게 조금 할 필요가 있겠죠 외우 나가기 전에 해외연수 나가기 전에 지역 내 어떤 현안과 물려있는 연수인지도 확실하게 하고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시의회 구의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류의 항변을 해요 아니 휴가도 없다 이거 노는 거다 원래 그럼 휴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휴가야 미쳤어 네 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의 기초의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부산광역시 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변화가 느껴진다 네 그 변화가 느껴지는 너무 중간에 우리가 갔어요 네 호남도 영남도 과도기인데 호남 과도기는 좋아진다 지는 과도기인 것 같은데 호남은 살짝 네 아직 모른다 네 일단 이제 저희들이 올산 대구 올라가 올산 경북 대구 올라가면서 더 나아지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정무적 판단이 있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결론이겠죠 이게 네 생각 없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급수습 멘트들을 지금 날리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 당은 사람 없는데 사람이 많았는데 자꾸 빠져나가서 문제 이쪽 당은 아무나 다 들어오려고 해서 문제 바른미래당은 많은 이들에게 꿈을 채워줘서 문제 너무 쉽게 네 여러모로 과도기입니다 사실 네 저는 여기 뭐 어떻든 간에 그래서 부산 방송이 생각보다 로잼이라는 게 좀 불만입니다 맞아요 정권과 그니까 권력이 이동하면서 요동치고 있는 시기에 걸맞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내일 이 시간에 울산이죠 이제 네 울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다시 뵙죠 네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느라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이야 이것까지 들으시는 분이 100%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와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울산광역시의 시장 구청장과 군수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DWK 또한